계란 가서 계란 Surprise 눈빛이 남은 것 같아요 저거는 도색을 좀 더 먹으면 더 맛있어 정신이 다 먹으면 더 맛있어 물이 안입고 물이 안입고 물을 많이 넣어서 물이 안입고 물이 안입고 물이 안입고 자 밥 먹고 왔습니다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혼민이 형 왜 이렇게 피곤한가 했더니 원래 지금 시간에 안 피곤하잖아요 다이어트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다이어트해서 문제낸 것도 문제낸건데 라면먹었는데 라면에 김밥 다시 먹으면 어떡해 쪼매수님에게 앞으로 한 거 생각했어요? 저 3만 포인트 다 겨우 4만 포인트까지 겨우 먹었거든요 다 날렸어요 개 빡도롬 미친 개 진짜 개 야마동 개 빡도롬 진짜 아니 저 최근 전적 보여드릴게요 1등을 못하고 있어요 1등을 여러분들 제가 하는 걸 보면은 3등을 많이 하죠 4등도 한번 하고 2,3,2,3,2,3 2,3,2,3 2,3,2,3 2,3,2,3 2,3,2,3 2,3,2,3 3,3,2,3 3,3,3 3,3 아 그 훈수 선생님 도움이 많이 되요 이게 내가 동일국에서 그냥 끝났거든요 내가 오야하고 오야로 끝났어 그냥 이게 그냥 그냥 폐가 붙은 거지 그냥 이건 그냥 그렇다치고 요거 요거 요건데 이렇게 하다가 빨간게 나오죠 빨간게 뭐냐면 얘는 이미 준비가 됐어 리치에서 3,4,6 나오면 터지는데 내가 3,4,6 갖고 있죠 갖고 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돼 리치를 지금 했는데 내가 지금 어때 2,3,4,5,6 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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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 2 2개 남았죠 이상텐이죠 이상텐 2개 남았잖아 이상텐이죠 그리고 19패까지 안 남았지 근데 이걸 포기를 못해 이게 터졌어 하필이면 그래서 템파이가 돼 이걸 버리면 그러면 그리고 얘가 리치한게 이거야 그럼 여기까지는 좋아요 좋죠? 근데 템파이를 하면 되는데 탕양호 템파이잖아 근데 리치를 걸어 15패가 넘었는데 미친놈이죠 아니 아니 애초에 확인을 두 번 세 번 밖에 못하는데 리치를 걸어 왜 걸어 바보같이 근데 문제가 뭐냐 왼쪽에 얘가 내가 복귀를 해보니까 형식 템파이 하려고 마지막에 돈 조금 더 뜯기기 싫어가지고 여기서 욕심부렸어 그래서 6내면서 얘 6 내 6 다 쏘인거야 여기서 4내면서 아 4내면서 2명한테 쏘였어 근데 내가 리치를 걸었잖아 내가 오해한데 얘한테 12,000점 터지고 그래서 걸레짝이 된거에요 마루루루님 4개월고덕하는 그니까 이런 이런 말도 안되는 것 때문에 자꾸 엥김 내가 말하고 싶은게 그거야 이런 이상한 것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조져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탁이냐 은탁이냐 은탁동풍이냐 은탁반장이냐 금탁 동풍이냐 반장이냐 음 텅 읏 흡 으흥 으흠 읏 엥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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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이.. 쉽게 하려는게 진짜 바.. 방풀 피하려 방풀 방풀 ㅋㅋ 자 남.. 서.. 서버려 덩어리가 하나 둘 셋 세개밖에 없죠? 세개에 두개 세개에 두개 세개에 두개 네개 네개에 두개 어 따먹어 네개에 두개 찜호 방풀하지 마라 네개에 두개 네 얘 빠르죠 거의 포기해야되요 사실 억지로 하면은 다섯개에 세개죠 억지로 하면 다섯개에 세개 네 그러면 이제 요거 요거 이렇게 붙고 요거 요거 띄워도 되죠? 다섯개 세개 근데 요거 요렇게 써도 되니까? 다섯개 세개 근데 도라니까? 다섯개 세개 다섯개 세개 다섯개 세개면 남을 버려도 돼 곰.. 빗나무.. 아.. 하나 공짜 네개 사사 이러면 너무 많죠? 다섯개 남 남 버릴게요 지금 여섯개인데 여섯개 오랫개 오 오 이렇게 됐죠? 그럼 요거 하나 또 뺄게요 이거 다섯 갠데 세 개 다섯 개에 머리 세 개 다섯 개에 머리 세 개 이제 슬슬 깔리는 것도 봐야 돼요 요거 버릴라고 했는데 요거 요거 버려야겠죠? 방풀하지마라 개빡돈다 자 이거 오케이 이거 버려 아니 저 아 이거 버리자 하나 둘 셋 넷 네 개 네 개에 두 개 아 네 개 한 개 네 개 한 개 네 개 한 개 네 개 한 개 네 개 두 개 요거에서 한번 붙겠죠? 다섯 개 두 개 자 그럼 요거를 동떨어져되고 요거를 동떨어져되고 다섯 개 세 개죠? 다섯 개 세 개 다섯 개 세 개 다섯 개 세 개 세 개 다섯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pel 1, 2, 3, 4, 3, 4, 4, 5, 6, 7, 8, 9, 10 7, 7 갖췄죠? 8 다 갖췄죠? 조졌죠? 골 때리죠? 어차피 버려야되고 6, 7, 5, 6, 7, 8 거의 다 막혔다고 봐야되는데? 왼쪽에서 붙는거아니면? 버리고 여기 버리고 여기 가까이 있는거 1, 2, 3, 4, 2도 버려야되요 2도 최근에 버렸죠? 오케이 2도 지금 막혔죠? 만은 거의 다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요 4, 5, 6 하나 남았죠? 5랑 8 6 6도 안전해요 6도 안전합니다 3, 6이구나 아 대가리구나 아 3, 6 아 대가리였어 대가리 이거 어쩔수 없어 어쩔수 없어 쌍봉이야 쌍봉 쩍봉 푹푹 버리고 하나, 둘, 셋, 넷 넷에 세개 넷에 세개 다섯에 네개 다섯에 네개 다섯에 네개 울어도 돼 이건. 울어도 돼. 도라도 있고, 울어도 돼. 다섯에 네 개. 다섯에 네 개는 다섯 덩어리에 네 개가 머리란 뜻이에요. 나만의 분류법. 팔 막혔죠? 지금 조졌죠? 음... 요것도 버려도 될 것 같애. 다섯에 네 개. 하하. 다섯에 세운. 지이? 지이. 이차나. 이차나와 파인치. 지이. 그리고 이제 2. 3. 2. 3. 2. 3. 5. 5. 5. 5. 4. 6. 8. 7. 아, 나 888인 줄 알았는데 아... 아... 9가... 6, 7, 8, 3, 쌩뚱맞죠?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6 요거 버리고, 4, 7, 요거 버리고, 4, 7, 5, 4, 5, 6, 7 어차피 요거 막혔죠? 막혔으니까 요거 버려 3통 안전한거 버렸어야 됐네 만을 안 버려서 힌트를 줬는데 92점 개빡 떠네 방풀하지마라 방풀하지마 방풀하지마 하나, 둘, 셋, 넷 방풀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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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버려 요거 하나 버리면 되죠? 구 하나 버리면 이거 하나 붙이죠? 강렬 구 하나 버리면 뭐야 구 하나 버리면 구 하나 버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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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은 3은 3, 3, 6, 9, 3, 6, 3, 6, 4, 7, 몰라. 3, 6, 4, 7, 지금 통 삭. 뭐가 이거 삭이야 통이야 이거. 3 맞아? 이거 버려. 일단 이거 버리고. 7통 버리고. 4. 4가 막혔으면 5. 5 안전하고. 요거 아까 버렸죠? 안전하죠? F**KHU! 하아... 아... 왜... 왜 도전할까? 왜 도전할까? 왜 도전할까? 나. 도전하지 맙시다. 4만 버립시다. 4만. 4만 버려요. 도전하지 말고. 개기지마. 왜 자꾸 개기는 거야. 왜 자꾸 개기는 거야. 왜 자꾸 개기냐고. 오우. 아니 개빡 돌잖아요. 오우. 저거. 송목. 벙...이...야. 이게 있는데... 뭔 청일이야 이게 있는데. 그게 사실이니 청일아? 5개 됐죠. 3. 5. 5. 5. 오우 5,7 5,7로 나눠주는거 어때? 이렇게 이거 버려 버리자 이거 이거 버려 이걸 버리면 왜 좋냐? 울수도 있고 울수도 있고 울수도 있고 4 4,5,6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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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나 잘못 눌렀어 어 이게 맞아 6,7,8 버리고 다 복구되자? 다 복구되자? 6이 붙으면서 복구되자 3,4,5 으쨰 다 복구되자 퐁? 퐁이야? 뭐? 퐁이야? 왜 역없음 왜 역없음이야? 여깄지 아 오가 없구나 핑우는 울면 안되는 역입니다 아 누가 핑우 있다고 했나보재 찌모 이렇게 하는거에요 이렇게 하는거에요 고-멘나 사이네 고-멘나 사이네 이게 맵시지요 버려도 패가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온다 개그마장 개그마장 오해일때 알지 하나,둘,셋 아,둘,셋 넷 넷 하나,둘,셋 넷 다섯 다섯에 한개 뭐야 뭐 히드라이드라는 하나,둘,셋 세개밖에 없는데 샘,셋 똥가게 삼,셋 찰,셋 요거를 어, 이렇게 있고 펑 아니고 대가리 여기 있고 요거를 남겨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요것도 남겨놓는게 두개 대가리 대가리 후보가 세개 대가리 후보 세개 오케이 일 112 시바 이거 왜이래 113 4 삼색 통과? 가? 가? 퍽 퍽 퍽 시바 이거 맞아? 이거 대가리 그럼 써야되니까 요거 요거 맞아 이거? 이거 안 붙으면 이거 안 버리면 조진다? 근데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 2,3,4 탕탕 2,3,4 시바 이거 뭐야 아까 울던가? 아까는 안 만졌거든 이제 이제 남은건 동순뿐이야 아, 동각뿐이야 나 동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이거 버려가지고 1이 이제 잘나와요 아, 이제 좀 슬슬 위험하죠 막 버리면 안되겠다 이건 나오게 됐는데 이거는 폐산해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 동각 동각 알아챈거 아니? 말도 안 돼 동각은 그만 나와 어이 아니 뭔짓이야 진작이 완성됐겠네 아 씨 아 진작이 완성됐던 거잖아 이거 도 도라 3 6 9 3 6 9 이거 개요미야 아니 7통은 애초에 안됐어 이걸 운 이상 조져서 그냥 어? 3 씹아 몰라 갑자기 똘이가? 갑자기 똘이가 됐네 안되네 하나만 하나만 나 하나만 부르자 하나만 버려봐 하나만 버려봐 와아 아 여러분 때문에 망했잖아요 씹아 이 새끼도 하나 있었네 김밥 두개 쟤도 아 진짜 개패고 싶다 씹아 이거 진작이 낳는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찌? 찌는 아니죠 여섯 개 여섯 개 요거 버리는 게 낫겠지? 요거 쪼개는 게 쪼개는 게 낫나? 이거 쪼개는 게 낫나? 네 개 붙어있으면 요거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어? 대가리가 있네 팔을 버려? 대가리가 필요하니까 그치? 대가리가 필요하니까 요거는 하나 버리고 그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다섯 하다가 붙으면 가는거고 아니면 이거 버리면 되죠 하나 붙으면은 단면대기로 가고 아 12345 아 이거 불하는데 욕 욕 최근에 버렸으니까 8버리면서 9? 8버리면서 9하려면 어떻게 해야돼 8 8이었는데 8 하나 버리고 7 붙으면서 7 8 해서 9 대기 6 9 대기 6 9 대기를 잘못된다 요걸 버렸어야 됐던거 그치 요거 버렸어야 됐던거 같애 지금 위험하거든요 요건 괜찮고 그만 리치 어때 100 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이 오이 흐흐흫 찌모.. 찌모데.. 찌모데도 먹나? 찌모가 여기니까 찌모해도 먹죠? 론을 못할 뿐? 그쵸? 론.. 론을 못할 뿐이야? 찌모는 먹어 여러분들 하지 맙시다 이거 애들이 다 피해가지 지금 힌트가 이렇게 쌓였는데 누가 안피해 센파이 나는 똔또이잖아 딴 애는 1000원씩 벌었는데 괜찮아요 다음 판 내가 먹으면 돼 자 이렇게 하면 안돼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모임새가? 모임새가 나쁘잖아 하나 둘 셋 넷 넷에 세 개 넷에 세 갠데 울질 못해 넷에 세 갠데 울질 못해 넷에 세 갠데 울질 못해 그리고 이거에 붙어있는게 4가 하나가 이미 나왔어 서버리고 오케이 하나완성 오케이 하나완성 어? 대가리? 왜저래 쟤 어? 쟤 왜저라는지 아시는 분 아시더라 그때 말해 아시만 히히 네 네 아시만 이거 둘 셋 넷 넷 셋 넷 넷 아 갤럭시버드님 인형구독 감사합니다 앗 8만? 왜요? 아 그만 나와 아 1만은 양쪽이 잘 안 붙으니까 양쪽 붙으니까 그걸로 하자고 이게 뭐지? 이렇게 이거 좀 안전했고 이거 좀 위험하지 않아요? 아 근데 골고루 버렸는데 6, 7, 8 돌아가자 돌아가자 1, 2는 안전하니까 4 퐁 9도 안전하자 9도 버리고 8 8 대가리 쓸 수 있으니까 7 4 확인 안됐죠 4, 7 좀 위험한데? 2, 5 1 4도 위험하고 4, 7 4, 7 위험하죠 5 2, 5 2는 있고 5 5, 8 5, 8이 5, 8이 4, 8이 11, 6, 9 11, 9 4, 8이 칭 이거 어때? 핫! 아휴 그럴 것 같애 스읍 그럴 것 같애 실험실 실험실 이걸 깨는게 맞아요? 근데 4, 7도 맞고 5.8도 그냥 깨야돼? 무조건 리치 거세요? 리치를 못 걸었는데 걸 수가 없었는데 왜 울었냐고? 날라고 울면 더 못나요? 버려 시바 하나 빼야되는데 응 아 이거 13이었으면 딱인데 오케이 붙었어 아 이거 버렸어야 되는데 1, 2 이렇게 가야되는데 포기하자 이거는 포기합시다 어? 어? 아 좋아 좋아 아 나 포기 포기 다시 포기 정신 정신 돌아오 정신 돌아오 지금이라도 정신 돌아오는 게 낫죠? 아 지금이라도 정신 돌아오는 게 낫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나 왜이래요? 근데 나 왜이래? 오케이 오케이 자 싸게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좋아 다섯인데 요거를 버리자 요거 요게 낫겠죠? 요거 버리자 붙어있으니까 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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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삭이요? 오삭이요? 오삭을 왜 쳐요? 지금 이렇게 빠르게 가는데 뭘 5,000원이 1,000원이 되고 연병이야 응? 뭔 5,000원이 1,000원이 되는 마법이야 0원이 되는 마법이지 안 울면 아 이거 내리는 게 맞겠지? 3 버리고 싶다 3 버리자 울면 2번 3번 씨바 세 번 남았네? 쓰읍 포기하자 2번도 포기해 어? 2번도 포기해? 그렇게 계속 도망만 다녀? 어? 이 샴텐! 응? 웃겨 포기해 포기해 다 싸움 걸어주지마 근데 아프다? 내가 반전질 불안해 아프다아아아 행복해 초아아아 이건 진짜 울면 안 돼 이건 진짜 울면 안돼요 아니 진짜 울지마 지금 세개가..두개가 거듭한..오케.. 이건 대가리쓰고 요거 대기? 아 근데 이거 대기로가? 난 버려? 이러면 느려지는데? 이거 느려져 이거 이렇게 하면 너무 느려져 아이고 울었어야 됐나? 아이고 울었어야 됐나? 아, 멸종됐는데? 씨바, 세명이서 나눠서 냈는데 멸종됐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울 수는 없잖아? 그쵸? 아, 근데 울 수는 없죠? 아까. 두 개가 완성돼 있었는데 몸통이 시작부터. 아, 이거 방풀으래 자꾸. 방풀하지 마세요. 아, 은탁도 쉬운 건 아냐. 나 진짜 조심하면서 할게. 나 진짜 안 댐빌게. 나 자꾸 댐비져. 댐비지마, 댐비지마. 진짜. 진짜 댐비지마, 댐비지마. 죽여버립니다, 댐비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다섯. 네, 대가리가 없나요? 오케이. 다섯 개 가고. 대가리는 하다보면 생겨. 오케이. 3, 오케이. 그럼 요, 요거. 3, 4, 요거 이쁘니까. 요, 요거 버릴게요. 요거. 요걸 버릴까? 1, 2버리는 게 나아요? 이거 버리는 게 나아요? 8은 애초에 기댓값이 없잖아. 그치? 찌? 하지마. 도. 요거 버릴게요. 지금 대가리가 없긴 하거든? 이거 버릴 때 2부터 버리는 거에요? 이거? 2부터 버려? 그 다음에 3이 붙어도 그거 안터지니까 근데 이건 또 탕이야 어차피 이건데 아 씨바 팔 대가린데 걔 같네 몰라 아 씨바 팔 이성 찾아 이성 찾아 이성 찾아 얘 뭐야? 얘 잠깐만 얘 뭐야 얘 뭐야 1,2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근데 어 그거야 아 대가리 나왔어 대가리 나왔어 또 2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라 쭈먹 삭삭 삭삭 3점 4점 5점 5점이네 기본 이거 안전하겠지? 아 씨바 얘가 버렸지 이게 만약에 칠이 붙어 칠이 붙으면 뭐 버려 삭은 절대 안 돼 그치? 이 치 아 이거 치해? 그만 뭐야 이건 또 아 몰라 이거 버려 이거 방어예 방어 방어 6점 5점 5점이네 3, 4네를 써 4점 5점 4점 6점 5점 4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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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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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점 4점 6점 30점 15점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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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 3개 얘도 포기했죠? 추모 아 구독 감사합니다 훌륭하다 병관아 훌륭하다 잘 참았다 그치? 잘 참았죠? 훌륭하다 병관아 잘 참았다 너 그래 자 천원 오케이 잘했다 왜 개길라 그래? 이렇게 도망가면 돼 편하잖아 편한 인생이잖아 도망가는거 어 반짝이? 남 남 하나 둘 셋 넷 넷의 대가리 아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넷의 대가리 어 국삼성이야 국삼성 내가 이렇게 해볼래 어? 미쳤는데 지금? 이것도 내리자 봄 스 벤 겸 벤 벤 벤 벤 하나 버려도 되는데 어떻게 버릴까요? 이거 하나 버리면 되겠지? 찌발 이거 하나 버리고 그치? 두 개 남았는데 나 남은 아니고 남은 깔끔하게 버려보면서 3이 안전할 거 아닐까를 볼까요? 3, 6, 9, 5 3, 6이 지금 비긴 했는데 5, 5는 버려도 되고 1삭도 많이 빠졌고 8 5, 8 내가 버리고 어? 3이 안전한 거 아니었어요? 씨바 3, 4개였잖아 아 근데 잘못봤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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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울어? 하아 울어? 울어? 어차피 이거 땜에 울어야 돼 안그러면 다 버려야되거든 퐁때매 어차피 울어야돼 혼일로 가야될 것 같아 혼일 근데 이거 혼일이 맞아 안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니까 발퐁을 받아도 혼일로 가야죠 발퐁을 받아도 응 Guild 바꼬 태나라고? 씨바 어 잠깐만 아 안할라고 했는데? 아 안할라고 했어 이거죠 이게 맞지 예상도 안되죠? 이게 옳게 된 마작이죠? 이게 이게 옳게 된 마작이야 이거 아주 이상적인 혼일이야 나 이거는 안봐 나 그냥 자동 걸어놓은거야 나는 이거 그냥 나 이거 무조건 뭐 피해간다 뭐 이런거 없어 나 그냥 바닥 안보고 그냥 천천히 걸어갈거야 지뢰 터지든 말든 난 몰라 이거는 이거는 피해가면 그건 미친놈이야 그럼 마작 왜 해 잠깐만 찌모 아 찌모 1점 추가 안되네 4판 오케이 깔끔하죠 달달하죠 오우 푹 하나 둘 셋 셋 오우 벌써 두개 완성 벌써 두개 완성 탕야호에다가 너무 이쁜데요? 맨젠에다가 이것도 붙으면 요거 되고 너무 이쁘죠? 오우 미쳤는데? 요거 3 3 붙으면은 이페코에다가 그쵸? 아 근데 그 대가리를 깨는게 맞아요? 아 요걸 깨야되나? 요걸 깨야겠지? 상을 깨는게 맞지 아 근데 이거 탕야호가 아니잖아 생각보니까 아 근데 이거 탕야호가 아니잖아 생각보니까 요거 이게 다시 붙으면은? 붙으면은 다시 요거 땐 아 왜? 왜? 하아 게 펴고싶다 진짜 이렇게 빠른데도 이렇게 빠른데도 그래 하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에 대가리 고정 세 개 대가리 고정 세 개고 어? 번개맨 안 끄? 안 끄 되나? 안 끄? 나쁘지 않거든요? 안 끄? 끄 안 끄 오케이 끄 안 끄 요거 뺄게요, 요거 요거 빼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 이 안 끄에다가 이거 하는 건 너무 좋거든요? 그죠? 3, 4, 5 그죠? 요거 뺄게요 1만을 칠까? 1만을 치자 퐁? 퐁? 아니야, 퐁 아직 아니야 리치, 오케이 번개맨, 나 더블쯔모 더블쯔모예요, 나 더블쯔모 아! 탕양호가 안 되지만 탕양호만큼의 도라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안 끄에다가 붙으면은 삼면대기가 돼요 안 끄에다가 붙으면 런 근데 핑우는 없고 도라 2개, 리치에 3개 끝 좀 아쉬운데? 오야니까 뭐 나쁘지 않아 세 판도 오야가 먹으면 나쁘지 않아 오야아아아 세 개 세 개 감자 쓱 지 요 어차피 답이 없어요 핸드가 핸드가 답이 없어 버리면서 가자고 버리면서 응? 뭐 뭐야 뭐 알못들에게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못들에게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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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지! 어거지오닐! 이게 어거지오닐이에요 어콘! 그죠? 어거지오닐 가죠? 그러다 이거 하나 붙으면은 울면되고 이중에 하나 후보 두개 이상이면 버리고 이게 어거지오닐이야 이게 돼요 맵시지는 돼 봐봐 요거 버리고 두개니까 맵시지에 어거지오닐 아까는 비전이 없어 보였죠? 하지만 이제 보이죠? 이제 알겠죠? 뽕 뽕 뽕 내 차례 더 빨리와 억지오닐 뽕 버려 그냥! 잠깐만 이게 좀 위험한데? 1 4 좀 위험한데 이거? 어? 잠깐만 시바 시바 9는 버리고 내려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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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니까 내릴까? 오케이 1 4 1 4 1 4가 없네? 이것도 위험하고 3 이거 버릴게요 싸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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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릇나빠져 싸우지마 내려 내려 내리면 어 내리면 그만이야 발 이거 소삼원 발일수도 있어 소삼원 발 그치? 하나 있을수도 있죠 소삼원 발 아 잠깐만 있었으면 울었지 아 아 버렸네 오케이 얘가 버렸으니까 아니었고 3 6 이거 맞는거 같지않아? 3 6 6 3 6 그치? 오 비슷한 시기죠? 오 왓타시노 도라 왓타시노 도라 데스스 2 쓰지죠? 쓰지인데 쓰지긴 하죠? 쓰지? 쓰지 1 2 1 4 씨바 하나같이 다 위험하냐? 오케이 아 왜이렇게 있어? 오케이 하아 노템버거 나 뭐였지 아까? 나 뭐 갖고 있었지? 아 남 큰일날뻔했네 노템버거였어 노템버거 자 이렇게 피해가는거에요 오케이 그럼 기회가 와요 앙크에다가 두개 붙은게 진짜 좋거든요? 하나 둘 셋 끝났네 이거 뭐야 이거 이생텐인데 이생텐? 이생텐이야 끝났어 이생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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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브르르르 이생텐 다브르르르 아 번개맨? 오케이 충격받았어 다브르르르르 오케이 살려준다 이생텐 이거부터 붙는게 좋아 여기서부터 붙으면 띄어진거 되고 이건 그대로 이거 버리는게 낫가요 요게 낫겠지? 7만 버리는게 낫겠지? 1통? 아니지 하나 치면은 이 변짱으로 대기할 확률이 높지 여기 중에 하나를 걸리게 해서 요거를 3면 대기로 만들어야지 간짱이든 아무튼 변짱이든 족짱이든 아 씨발 왜 이게 붙어 5벌일까? 5벌일까? 아 이거 1벌일하는데 아 탕영 아 괜찮아 괜찮아 이게 오히려 헷갈리게 이게 오히려 헷갈리게 왜냐면 2부터 버려 2부터 버려가지고 쓰지 쓰지 1벌일 근데 1벌일에서도 쓰지 낚시야 띄워진거라 1벌일도 쓰지야 2단면 2단면 4단면보다 2단면이 낫죠 2는 버리게 돼있어요 2는 아니 진짜로 2통이 더 잘나오긴 해 2통이 더 잘나오긴 해 이렇게 하면 2 남긴게 나왔던거 같애 2 남긴게 2 남긴게 5는 아 씨발 4가 나왔네 그럼 탕영우에다가 끝났는데 찌탕 2점 날렸네 2판 날렸네 찌탕 거기다 내가 못먹으면 다 부셔버릴거야 진짜로 나 이거 못먹으면 나 부셔버린다 너 니든 나든 찾아 야 니든 나든 찾아 내가 말했어 니든 나든 찾으라 했어 니든 나든 찾아 저쪽 ju가 왜 안나와 아 너도 있잖아 너도 너도 뽑아 아 얘 벙계맨 뭐해 벙계맨 이제 은고 성인대 이 한판 날렸어 헝 아..씨..바..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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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만데 아 나쁘지 않아? 아 나쁘지 않아 이거 좋아요 버려 번기면 죽여버리자 하나 둘 셋 다았어 좋은데? 좋은데요? 다섯에 대가리 두개 다섯에 대가리 두개에요 녹아버리고 다섯에 대가리 두개 오케이 그럼 이거버릴게요 대가리로 남겨놓는게 낫나? 이거 버리는게 안나? 이거 칠까? 칠삭? 칠삭은 지금 쳐내야 돼요 지금 칠거면 근데 어차피 칠거면 칠거면 어차피 이걸 쓴다.. 이거를 이렇게 쓴다는 거죠 대가리로 하나 둘 그죠? 요거 버리고 요거 대가리 쓸 수 있으니까 요거 버리고 그죠? 아니죠 요거 해야되네 아씨 이거 해야되냐 요거 4,5 버렸으니까 이건 버려야되고 요거 요거 붓고 8 버리고 지금 샹텐인데 샹텐 샹텐 3 3 3 하나 6 3 하나 나왔고 6 삭 없죠? 아 6 삭 나왔네 3 삭 6 삭 하나씩 나왔네요 염병 염병.. 염병냐 이거 안했으면 좋겠는데 어어? 시바.. 퐁? 이 주변을 다 버려가지고 아닌거 같고 남 최근에 버렸고 3 3 버리면 될거 같은데 3 릿지 아 이거 릿지는 아닌거 같죠? 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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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 мел 만 아 만을 존.. 만 만 버리지마 만 버리지 말라고 천원 갖다 버리기 오백원 벌기 천원 갖다 버리고 오백원만 벌기 아니 그니까 방금같은거 얼마 안남아서 리치하면 안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여섯 어 이거 붙었네 요거 띄는게 낫겠지 지금 2대기죠 2대기 요걸로 뭐 하나 할 수 있는게 있나 이거 버리는거보다 아 아 이렇게 되면 이거 버리면 됐는데 그치? 칠을 안버리고 이거 버리는게 맞겠죠 릿지 릿지 좋아요 아 갑자기 또 핸드가 잘 들어오네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번엔 탕야오 리핑탕 리핑탕에 도라 두개 오..오판? 걸리면 오판 이게 완전 정석이예요 이게 완전 정석이예요 그니까 제일 쉽게 만관 터지는게 이거야 리핑탕에 도라 한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뭐 한.. 뭐.. 한.. 한..만..9천.. 어 그치 론 아 론이네 씨 쯔모까지 해가지고 하면 리핑탕 도라 하나 쯔모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5개를 맞출 수 있는데 그치 아 뒷대로 안붙고요 다섯판 이게 정석이야 이게 제일 쉽게 제일 쉽게 점수 뽑는 법이야 막 막 울고 막 억지로 막 혼이라고 연병 떨어도 두판인데 근데 번개맨은 가만히 있는데 넌 왜이러냐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근데 대가리 우브가 너무 많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3개 남았는데 왜 이렇게 우냐해? 지원자 찌냐 뽀냐 연병냐 3원 하기싫은가봐 깡냐 제발 내꺼 6 6만 4 5 6 3 3 3 버리는게 낫겠지? 이렇게? 3 4 4 4 5 5 5 5 7 5 5 5 5 5 5 5 5 5 6 5 아 나 눌렀는데? 아 다행이야 다행 차라리 기분 좋죠? 저쯔 뭐.. 기분 좋은쯔 뭐요 죽었네? 아 근데 눌렀는데 왜.. 버그 있나봐요? 이게? 아 나 너무.. 아 이게 말이 안 돼 방총률 17%가 말이 안 돼 이런 사람 없을걸? 어? 17.6%? 그치? 도형은 한 10%.. 막 13%만 이럴거야 13%만 그치? 14% 짐벨 17% 짐벨도 그냥 막.. 막 건너나 보다 어우 13% 15% 슥 여아.. 준수한데요? 올랭이 형보다 나 내가 더 높아 올랭이 형보다 야 여긴 18% 거의 매직달아이 아 되게 높아요 지금 봐봐 이게 말이 안돼 최소 10 15까지는 내려야 돼 15까지는 이라자하사님 16개월고도 감사합니다 아 방총이 너무 너무 안좋아 앗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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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근데 10 이게 방총을 15까지 내리잖아요 개 재미없어요 진짜로 뭐 좀 할라 그러잖아 어? 리치네? 또 내려 어 또 뭐 할라 그러잖아 어 리치네? 내려 어 뭐 좀 할라고 하잖아? 한.. 25개 남았어? 내려 어 뭐 따라.. 내려 개 재미없어 아니 재미가 없어 일단 타점이 좋잖아 그 대신 터질때 한번 쏘인만큼 쏘면 뭐해? 내려 뭐해? 내려 막판 홈런 3집 그치? 3집 먹어도 홈런하면 되는거야 바드무님 35개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요 안 열어요 끝냅니다 이대로 끝내요 저녁 먹고 왔어요 혼천은 뭐에요? 옥탑 다음에 왕탑 왕탑 다음에 혼천이에요? 저요? 저요? 스읍.. 의향있죠? 근데.. 맞아.. 잘 안할거 같은데 사람들 왕탑 가는게 혼천인가보다 왕탑 가는게 이거는 뭐 나왔죠? 삭 가라고 나왔죠 삭 근데 이거 돌아가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자폐부터 버려? 자폐부터 버려? 일단 이거 버릴게요 일단 이거 버릴게요 이거 버려야될거 같다 이거 버려야될거 같다 아.. 펑 펑? ㅅㅂ 나 어떡하라고 오오? 두개 버리고 퐁하자 그래서 땅야오 토이토이 도라하나 론 퐁 깔끔하죠? 요거를 착이 많아서 고민을 좀 했는데 요런 어떤 선택 이게 왜 가능하냐 이게 왜 가능하냐 그냥 붙으니까 붙으니까 가능한거야 그냥 하나 완성 붙으면 돼 그냥 뒤페에 붙으면 돼요 막 울어 제끼도 돼 그럼 아마 저쪽팀에서도 뜬 애도 있을거야 2개 그럼 하기 싫죠 다 붙죠 맵시즈의 자석마작이에요 이거 일단 요거 버리고 생각해보죠 이쪽에 하나 더 붙으면 요거 두개 버릴게요 3, 5, 6, 7, 8 요게 낫죠 3, 5, 6, 7, 8이 3, 5가 낫죠 1, 2보다 4, 4 5 5 버렸으니까 5 버리고 아 5 냅둘 걸 8 붙어 버릴걸 잘못 버렸다 그치 잘못 버렸어 이게 9도 버렸고 이게 9도 버렸고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3 이쪽에 뭐 하나 붙으면 좋은데 몸통 1 2, 4 2, 4 2, 4 2, 4 대기잖아요 1, 3, 5, 5니까 1, 3, 5니까 그죠 봐봐 1, 2, 3 1, 3, 5 6, 7, 8 1, 3, 5, 5니까 하나 걸리면 하나 버리면서 가도 되지 1, 3, 5에서 4가 누가 뭐 있나 1, 2, 3, 5 1, 2, 3, 5 1, 2, 3, 5 1, 2, 3, 5 1, 2, 3, 5 대기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몸통 몸통 하나 확정해 놓고 몸통이 하나하고 1, 2, 3 1, 2, 3 1, 2에 하는 것보다 크게 낫는 것 같은데 크게 낫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거 반짝이네 2에 두 개 대가리 3개 3개 난 버릴까? 난 버리자 사만을 치라고? 아니지 사만을 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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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아.. 날만 안 남았는데? 나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버려야 되냐 아씨 4, 7, 1 1통이 안 나왔네 1, 4통이 안 나왔네 그냥 버려 씨발 혼, 혼일 그니까 이게 만들기 어렵게 해도 2,000원이야 그니까 아까 리핑탕에 돌아끼고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거 조진 거 같은데? 찌! 하지마 정신 다시 돌아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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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3개가 다 나갔네 내가 운을 알았다고 했어야지 7이 다 나가가지고 7이요? 3개 나갔는데요 5 힌트 5, 2 9 하아 하아 1, 2, 3 6, 4 삼각략 10, 3 10, 4 10,6 10,6 아, 이거? 이거 치자고? 지금... 퐁으로 울어도 될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버려주고 퐁 버려주고 4통, 7통 누가 더 무서워? 얘는 안 무서워 위'... 양녀... 아니 이 fuckin!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아이 아니 돌아를... 저 새... 빤짝이색아 빤짝이색아 2개 3개 5개 2개 빤짝이색 빤짝이색 빤짝이색가 있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빤짝이색 1,3,5 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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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러면 또 여론이 바뀌죠? 어, 그래 울어서 따라가는구나 우, 리치 하기 전에는? 우는 걸 정말 좋아하는군요 아, 이렇게 하면 탕야온대 아, 이페코인데 뭘 시발 싸긴 싸아 그냥 먹는 게 임자야 뭐? 안 먹을래? 2,000원이라도 먹을래? 아, 이페코 맨제니네 또? 어! 어! 아, 나 싸가지고 아, 이페코 이제이 이제이 아, 뭐? 울어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싸 울어야지 울지 말까? 아 울어 울어 멀었어 울지마 패브야 정말 난 괜찮아 일색이요? 무슨 일색을 말하는거야? 전 딱 1500원 먹을건데요? 근데 이 지랄을 자꾸 안해? 그치? 그치? 이거 어떻게 해야돼? 잠깐만 이거잖아 이거 대가리 쓰려면 역 없으면 외냐구요? 이게 여기에요 두부 1점이 여기에요 너무 빨리 갔네 다른게 달리기 하는데 발이 앞으로 가야되는데 발이 안가고 대가리만 먼저 가고 있어 지금 대가리만 대가리만 막 달리고 있어 지금 발은 지금 발이 되게 늦을 줄 알고 앞에 먼저 갔는데 발이 생각보다 안 나오네? 원래 이렇게 합심해서 불냄스를 맞췄대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잘 sandwiches 안나와 왜이래 또? 요렇게 하기에는 7위 이미 그건데? 땜빠이 그건데? 아씨 후리땡인데? 아 좀 달리자고! 퐁? 퐁 맞아? 퐁 아닌데? 퐁 아 좀 달리자고 좀! 아 근데 너무 뻔하잖아! 666 666 234통 겹치는게 하나도 없고 뭐야 그럼 이게 뭐 노리는거야? 런 뭐지? 1500원? 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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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call me 하크 한 번 더 하고 오케이 좋아요 렛츠고! 하크 누구 코에도 못 붙이겠네? 1500원 얼마나 달달한데? 아직 모르는..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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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3 5 3개 뭐야 이거? 호니를 좋아하는게 아니야! 이거 울면은 나머지 다 버리게 돼있어요! 아 울면은 진짜로! 하크 하크 뭐 나오면 많은거 아니면 말고 하크 하크 이게 좋은거 얘네들을 아 씨바 아직 울진 않았다는게 아직 울진 않았다는게 희소식입니다 대가리 두개랑 몸통 후보 두개 이렇게 해서 두개 버린게 좀 아쉽긴 하지만 조진거 같죠? 하크 울었어 이제 어쩌갈까 이미 끝났어 주사위는 던져줬어 아니 답이 없어 이거 진짜 솔직히 답이 없어요 이거 언제 4개 다 버리고 앉아있냐 이거 울어서라도 어떻게 해야돼 아니 진짜로 그래 이거 언제 맨전으로 다 하나씩 버리고 있어 일이 몇 갠데 지금 여기 어? 뭐 수비야 달릴때까진 달려야지 어? 패 30개 남을때까진 달리는거야 아 아 씨이이이 아 근데 괜찮아 이거 한번만 걸려서 대가리후보 이 네개중에 하나만 대가리후보만 있어도 큰 도움 돼 진짜 이중에 하나만 이 네개중에 하나만 걸려면 큰 도움 돼 진짜로 나 많이도 안 바래 그래서 네개를 갖고있는거야 내가 지금 핫끄 자 뭐 버릴까 대가리후보가 나와버렸네 이건 청일이라고 봐야돼요 이거는 청일이라고 봐야돼 오케이 핫끄 핫끄 이러면 울기도 좋죠 요거 둘 셋 퐁 핫끄 이러면 이제 안버리긴 하는데 괜찮아요 쯤어어면 돼요 억지 억지청일 이게 억지청일이죠 근데 이거 어쩔수없어 이게 날게 없었어 날게 억지로 역을 찾은거야 이거 인정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핫끄 퐁 퐁 퐁 어 퐁 어 퐁 어 퐁 보고 내게, 보고 내게. 미안 미안. 난 순간 흥분해가지고 안 봤어요. 북은 거의 사실상 하나 대기하는 데는 없다고 봐야 되고 지금쯤 다 버렸어요, 애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칵? 칠팔구. 칵? 칵해? 칵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최근에 낸 거. 이게 쫄리게 해서 내리게 해. 근데 나 이미 조진 것 같아요. 칵. 남좋은 일? 뻥. 아, 시바 7. 괜찮아요. 6, 7. 8. 최근에 8. 딴 거 안 버렸죠? 근처. 괜찮죠? 이게 막 7, 8 이런 거 버리면서 하면 이게 아닌데 없었다면, 괜찮아요. 근데 이건 애초에 억지... 억지... 억지 혼일, 억지 청일이라서 그냥 해보고 아니면 마는 거야, 이거는. 해보고 아니면 마는 거야. 해보고 아니면 마는 거야. 학급, 학급. 이런 거 애. 중단으로 근데 나 왜 3등이에요? 하기 싫은가보다 얘. 하나 뭐야 이거 붙어있는게 없어 두개 두개 붙어있네요 몸통 저 패고싶네 하나 하나 둘 셋 세개 네개 네개 네개의 몸통 하나 네 덩어리 몸통 하나 요거 버리면 되겠죠?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다섯 다섯에 대가리 한개 다섯에 대가리 한개 두어버려 오 뭐야 뭐야 이거 다섯에 두개 이번판도 조진거 같네요 이번판도 조진거 같네요 이번판도 조진거 같네요 두고 버려 네 다섯에 대가리 한개 네 다섯에 대가리 한개 두고 버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가 씨 녹아버릴까? 녹아버릴까? 녹아버려 녹아버려 쪼금 돌아가자 찌! 아 시바 괜찮아요 학끄 2가 좀 옛날인데 2, 5 아 시바 아 모르겠다 잘 모르겠으면 아 모르겠다 하고 내면 돼요 요것도 3, 6 3, 6 4, 7 4가 있죠 7을 하나 버릴까? 어차피 이게 대가리 오버라 깰까? 어차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한참 남았어 한참 남았어 4 버리고 잠깐만 나 잘못했네 아 시바 왜 이걸 눌러 어 어 폰 아 이거 원래 나는건데 아 나는건데 어 오케이 아 다행이다 어 한판 더 아니 이게 따다다다다 하는데 버그 걸려요 다행이에요 아 다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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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가 다행이냐고? 내 실수가 덮였잖아 이기고 지는게 중요해? 4 가오마자 가오마자 5 1 1 2 3 오 좋은데 대가리 이거 울면서 달리자 이거 버리고 울면서 달리자 하나 둘 셋 펑 하나 둘 셋 누워버릴까? 누워버린 게 없겠지? 이거 이게 굴을 못 써가지고 이게 맞죠? 아! 이걸 깨놓을걸 아니야 아니야 여러 개 펴놓으면 좋죠 여러 개 펴놓으면 좋아 뭐 칫도이야 칫도 근데 칫도이는요 마지막이 좀 힘들어요 또이또이는 다른 사람이 힘으로 계속 나는데 칫도이는 늦지 않았다고? 이미 울었는데 어떻게 늦지 않아? 버리기 잘했죠? 내가 두 개 갖고 있었는데 얘는 어차피 울 생각이라 절대 안 버렸죠 이거 먼저 버리는 게 낫겠지? 맛있는 거부터 버리자 어차피 나 정해져 있으니까 맛있는 거부터 버려 나 이거 접으라고 하지 마세요 나 이거 접으라고 하지 마 퐁퐁퐁 하는데 나보고 이거 접으라고? 이거 이미 울었죠? 아 근데 이거 안 버릴 것 같은데 한 번만 터지면 되거든 한 번만 터지면 돼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자 안 버리는 팩이네 이게 돌아라서 이건 특히나 돌아라서 3, 4, 5 막 이렇게 껴가지고 쓰고 싶어하지 버리진 않긴 해 근데 그만큼 로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버리긴 힘들어 사실 버리기 힘들어 그리고 여기 지금 4, 7 7만도 안 버렸죠 오케이 펑 됐어 그럼 이제 나도 텐파인데 2 이거 좀 위험하거든 사실 2, 5 왜냐면 4를 같이 껴가지고 런 오케이 펑큐 나 이제 그냥 낼 거야 나 이제 안 부셔 안 부셔 오케이 두 개 얘는 아니죠 자 런 이거야 이거 어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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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4는 안 버렸네 아 꺼져 야 너같이 너같은 놈이 너같은 놈들 때문에 마작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너같은 놈들 때문에 어? 씨바 그래도 3등이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아까 내가 쐈잖아요 내가 아까 쐈으면 1등이에요 내가 아까 넘어갔잖아 1등이에요 사실 사실상 어흑 아 개 같네요 그니까 이게 마작이요 마작이 마작이 막 이렇게 해야 재밌는 거예요 그냥 뭐 뭐해가지고 내려 뭐하 내려 어? 천원으로 쏴아 그냥 야앙! 해서 긁어버려야지 그냥 6천 평균 타점 보이죠? 6천6백 미친거거든요 사실 펀치가 묵직하죠 봐봐 6천6백 있나 봐봐 6천6백 펀치가 묵직해 6천6백 없죠 6천6백 어 6천3백까지 올라 그 대신 얘네 나랑 똑같이 방충률도 없죠 근데 짐 봐봐 묵직하지가 못해 6천 넘는 애들이 일단 별로 없어요 오 6천3백 5천5백 어? 묵직한데요? 어? 나보다 더 묵직한데? 왜이렇게 묵직하지? 근데 활효율과 방충률이 비슷해요 묵직한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활효율이 낮은데 어떻게 평균 타점이 이렇게 되지? 진짜 묵직한데? 한번 터질때마다 대박 터지나봐 이제 아셨죠? 6천6백 넘는 사람 풍경밖에 없어요 6천7백 6천7백 이래야 재밌지 아니 이게 재밌는거야 이게 이게 개못하는 사람들만 높네? 그 대신 재밌잖아 응? 계속 수비하고 조용히 투수전에 재밌어요? 타격전 서로 뻥뻥 롯냐 막 어찌 뭐냐 롯냐 이래야지 재밌지? 후원 감사합니다 이 파츠 뭐 어? 뭐 이 페코 이렇게 어? 리치 도라 도라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해만 이렇게 해야지 재밌지 당야오 천원 천 꽝 이게 재밌냐고 이게 어 도형이네? 도형 뜰래요? 이거 삼인마작도 있던데요? 삼인마작 해볼래요? 삼인마작 해볼래요? 삼인마작 삼인마작 해볼래요? 그냥 막 걸어가 어? 니가 피해 그냥 걸어가 그러잖아? 그러면 쫄아서 알아서 수거해 폐수거해 그치? 폐수거하면 어떻게 돼? 오히려 내가 안전해져 내가 폐수거 그냥 어 몰라 그렇게 계속 걸어가면 알아서 수거함 그리고 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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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0? 18,000인가? 아니지 배만 24,000 맞죠? 오야의 배만 24,000 맞고 조용해지 나 실제로 오야의 배만 24,000 맞은 적 있어요 막 걸어 당기다가 그럼 어떻게 했냐면 뭐 어..어..어.. 나 혼자 할 때 봐야 돼 뭐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딱 맞아 배만 오야 배만 말 안해 그때부터 아 이렇게 그냥 도형 도형 끼세요 한명 부어..불러가지고 3인 맞아가게 나 3인 맞아가 한데 한번도 안해보기나 왜요? 왜 안 돼요? 아 오늘 쉰다고요? 아 오늘 쉰다고요? 금상 1패 금상 1패 아 같이 할 사람이 없네 그럼 마작은 여기까지 하죠 나 지금 어차피 윌스미스의 딱밤 세대 정립이라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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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아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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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할게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할게 있어요. 뭘까요? 굉장히 재밌는게 있어요. 원피스 캐릭터 티어매기기 하겠습니다. 벙이야 다가가가 요건데요? 티어 웨이커 근데 이게 음.. 이름이 안 나오더라구요? 카페에 추천이 올라와서 했는데 이름이 안올라 되게 많아요 오늘 이거 할겁니다 잘 몰라도 그냥 하더라도 모르는건 물어볼게요 내가 다 기억이 나는건 아니기 때문에 원피스 캐릭터 티어 매기기 자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 기준 제가 봤을때는 그냥 적당히 강하다를 하나 올려놔야되요 그죠? 적당히 강하다 하나 올려놔야되 기준 기준에 적당한 놈 있을까요? 스모커? 아니 스모커는 얘는 지능이 떨어져 얘는 기준은 전투력이죠 전투력 기준은 어 적당한은 없나? 크로커다일 정도로 해놓을까요? 크로커다일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크로커다일을 한... 크로커다일을 한... S? A? A에다 놓을게요 일단 크로커다일 A에다 놓을게요 A A에다 놓고 크로커다일이 미... 먼저 나와가지고 얘가 크로커넬 크로커넬이 먼저 나와가지고 좀 아무래도 좀 묘사가 좀 허접하게 된 건 있는데 칠무에기도 하고 칠무에서 전투력으로 봤을 때 한 게코무리아보단 떨어지겠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칠무에서 도플라밍고보다 안 되고 도플라밍고 쿠마 쿠마보다 안 될 거 같아 도플라 걔가 걔 누구야? 칠무에게 누구야? 어딨어? 아 도플라밍고 쿠마 검은수염 미호크는 높고 사진이 너무 작아가지고 안 봐 개코무리아 찾아보세요 개코무리아 개코무리아는 뒤에쯤에 나오겠지? 아 이쯤에 있어야 되는데 등장 순서순? 그럼 얘보다 일찍 나왔는데 개코무리아가 엔엘보다 뒤인가? 폭시 어 여깄다 여깄다 얘 호고배 여깄다 아우 개많아 이거 언제 당하냐? 개코무리아가 얘보단 높아 그치? 크로커다일보단 높을 거 아니야 김장김치님 22개월 구독과 왜냐하면 얘는 개코무리아는 설정상 카이도우랑 맞짱을 떴다가 조지고 다시 그 애가 멘탈이 터져가지고 절대 안 죽는 동료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좀비를 만들었는데 절대 안 죽는 대신에 그때 전력을 엄청나게 잃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얘가 좀 상태가 안 좋아졌어 그래서 실제로 얘가 동료를 잃어가지고 멘탈이 터졌다는 것 자체가 동료애가 좀 있고 좀 뭔가 좀 지금처럼 좀 이렇게 음침 음침 이 정도까지 음침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마상을 좀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모가지도 길어지고 좀 이상해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해군 정상결전 할 때도 갑자기 막 그 뒤에서 쓱 나타나가지고 그 끝나고 나서 담글 때 담궈지잖아요 그죠? 푹 담궈지는 거 보여지는 거 보면은 크로커다일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그래도 터졌지만 이렇게 근소하게 좀 S클래스로 좀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데 지금 현재로 치면은 좀 내려보낼까요? 내려보내죠 내려보내자 A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루피 루피 하나 올릴까요? 루피 루피는 제가 본데가 지금 101권까지 봤어요 101권까지 봤는데 카이도우랑 티격태격 하는데 카이도우한테 조털리고 빠졌다가 다시 또 구해줬어 그 로우와 친구들이 구해줬어 그 그 잠수함으로 그치? 조털려 조털려는데 구해줬어 그러면은 한 일단 SS에 넣겠습니다 SS SS 조로 루피랑 조로 같이 좀 비슷하죠 조로 최소 여기인데 최소 여기인데 얘가 근데 얘 문제가 뭔지 알아요? 파워업을 했잖아 그 요도엠마? 엠마 얻으면서 파워업을 했잖아 근데 제대로 싸운 적이 없어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꾸 쎄다 쎄다 이제 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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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졌다만 하고 그냥 뭐 카이도우랑 그 샬롯링링 그 날뛸 때 막 막은 거? 그래서 와 잘 막았다 어떻게 막지? 그리고 이제 몸 망가지고 초파 그 환약 먹고 다시 또 몸 복구해가지고 그쵸? 그 뭐지 그거? 선두 벗고 다시 대고 그래서 스읍 얘가 얼마나 쎈지 모르는데 쎄 쎄다 쎄다 하니까 나도 가스라이팅 당한 SS SS에다 넣겠습니다 나미 나미가 나미가 내가 이렇게 그때 말할 때 쎄졌다 쎄졌다 했는데 왜 쎄진지 몰랐거든 근데 얘가 처음에 제우스를 데리고 있다가 제우스가 다시 도망갔는데 다시 온 거였더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크리마텍트에 들어갔어요 크리마텍트에 그래가지고 제우스가 이렇게 좀 약간 어거지야 내가 봤을 땐 진짜 솔직히 말할게 어거지야 너무 매끄럽지가 않아 크리마텍트에 들어가야돼서 들어간거지 왜냐 나미를 파워업해야돼서 필요하니까 들어간 느낌이 너무나지 이게 너무 뭐 매끄럽게 들어간 느낌이 아니야 그죠 파워업해야되니까 어쩔 수 없이 는 느낌 왜냐하면은 아무리 제우스 옆에 프로메테우스랑 그 나폴레옹이 이간질을 했어도 어 샬롯링링이 자기 그 에너지 빼가지고 만든 애들한테는 되게 친절하거든 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거기다 자기가 측근으로 데리고 다니는 걔 걔한테 그 갑자기 순간적으로 말만 듣고 꺼지라고 하는게 좀 너무 좀 납득이 좀 안된달까 그래서 아무튼 제우스가 들어와서 되게 세졌는데 제우스가 어떻게 되냐면요 유도탄 기능을 합니다 이게 이제 나미가 쓰는 크리마텍트가 안 맞잖아요 맞출때까지 쫓아가요 맞출때까지 이제 그 날씨공격 속성공격이 쫓아가 그래서 얘가 세졌는데 그래도 자 생각해봅시다 나미랑 크로커다이라고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남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냥 6포 되는거야 6포 제우스 붙어가지고 뭐 되겠어 안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A까지는 못 올라가고 얘가 크면 B야? C야? D야? 그래도 샬롯 샬롯 링링의 그 제우스를 어거지로 가져갔으니까 B에다는 내가 랭크를 시켜줘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섭 우섭은 버전업을 할 때가 됐는데 됐는데 시켜줬다 시켜줬다 했는데 식물 날아가가지고 그 이상한 특수 탄환을 던지는 애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식물 탄환이 아 아파 이 느낌인데 와 이거 개세다 이런 느낌이 아니야 그치 아 아파의 느낌이지 와 이거 맞으면 뼈도 못 추리겠다 이게 아니야 그니까 크리링을 예로 들어보자고요 드래곤볼 기원참 던지면 어떻게 돼 야 시발 크리링이 족밥이지만 기원참 맞으면 이거 상태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그치 근데 얘 식물 탄환 뭐 먼성 먼성 던지는데 뭐 직격 맞으면 눈 이게 허해져가지고 털썩 쓰러지긴 하지만 왠지 다시 일어날 것 같잖아 그치 막 막 어 막 연기 엄청나면서 털썩 쓰러지지만 아가리 쩍 하고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야 얘가 크로커다일하고 붙으면 아닐 것 같다 물론 얘는 파워업을 했는데 얘도 파워업을 했겠지 그러니까 알라바스타에서 만났을 때 크로커다일이면 얘가 해볼만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비로 넣어야 되지 않나 비로 넣었는데 나미는 제우스로 파워업을 했는데 한 번 더 파워업했죠 근데 얘는 그 와노쿠니에서 파워업이 안 됐죠 딱히 된 게 없죠 근데 C로 C로 보내겠습니다 자 쌍디 쌍디가 센데 원래는 이렇게 요렇게 였는데 어 와노쿠니에서는 다시 슬슬 활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슬슬 활약을 하는 것 같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루피 밀짚모자 일당에서 어 걔 누구야 걔 고래상어 징베레까지 해가지고 3대장이지 않을까 이게 좀 센고쿠 포지션 3대장 포지션 요정도 되지 않나 얘가 아무리 해도 그리고 얘가 그 제르마 옷도 안 입죠 이제 제르마 옷 안 입죠 한 번 입었다가 다시 안 입잖아 얘 안 입을 거야 근데 내 생각에는 어 내 생각에는 어 다시 입을 것 같다 몸이 로봇이라고요? 왜? 왜 몸이 로봇이야? 아 나 못하겠네 못하겠네요 자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얘는 그 옷을 벗었는데 옷을 벗어도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슈트를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 나는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그 슈트를 어떻게 좀 막 입어도 되는 느낌으로 해서 개조를 해서 제르마의 색을 많이 뺀 다음에 안 그러면 얘가 버전업 하기가 힘들어 그죠 그래서 제르마 붙으면 세겠지만 S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살짝 떨어지지 않아요? 얘는 엠마로 버전업 얘는 딱히 퍼포먼스가 좀 떨어져 얘는 근데 얘랑 크로커다이라고 붙으면 또 해볼만 할 것 같은데 해볼만 할 것 같지 않아?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얘네도 점점 세졌긴 하겠지만 지금은 좀 해볼만 하지 않아? 일단 S에다 놓겠습니다 초파 이제 얘는 럼블볼 먹고 시간도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거대 개수가 되는데 그렇게 임팩트가 있진 않아 왜냐 거대 개수가 이 거대 개수가 이렇게 되잖아 이때는 무서웠어 이때는 무서웠거든 되게 세 보였거든 진짜 얘 끝판왕인 것 같거든 같았거든 이렇게 되니까 안 무서워 눈알 그려져서 이제 이제 의식이 있어가지고 눈알 그리니까 안 세 보이더라고 그래서 얘는 변신했는데도 압박이 없어 옛날에 그 변신시간 짧았을 때는 진짜 압박이 있었는데 그거 막 당황이야 막 의식이 있으니까 얘는 의식이 없어야 세다 그래서 나는 얘랑 얘랑 짱 뜨면 나미가 이길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짱 뜨면 아니 나미가 이제 더 쎄 셀 것 같아 그리고 우솥보다는 초파가 우솥한테 질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얘는 좀 지능형 캐릭터라 함정 잘 파가지고 하면 또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초파는 근데 이게 한 이쪽 같다 이쪽 C로 가야 될 것 같아 되게 약해 우솥보다 약한 것 같아 난 오히려 아니 전투력으로만 합니다 왜냐면 이게 전투력 안 하면은 너무 힘들어 자 니콜 로빈 니콜 로빈은 어 관절기를 쓰거든요 근데 얘가 그렇게까지 버전업이 되진 않았어 그쵸? 그래서 처음에 등장할 때는 이 크로커다일 아래였겠죠? 그쵸? 근데 지금도 나미보단 쎄 그쵸? 나미보단 쎄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미보단 쎄고 그렇다고 해서 에이스급으로 여기로 올리냐 하면은 하... 그건 아닌 것 같죠? 딱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딱 여기 딱 여기 프랑키가 은근히 세요 프랑키가 프랑키가 근데 얘 여기까 얘는 A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로빈보다 프랑키가 더 세요 근데 프랑키는 얘가 진짜로 뭐 좀 파괴력이 세요 얘보다는 훨씬 얘는 또 광역공격도 돼가지고 난 여기로 넣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 프랑키 딱 근데 크로커다일보다는 안 될 것 같다 막상 붙었는데 해볼만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얘가 좀 우세지 않을까 부룩 쾌검이죠 되게 빠른데 부룩은 이제 얼어붙죠 빙속 썩은도 있고 일단 나미보다는 쓸 것 같아요 나미랑 붙으면 그냥 인지도 못한 채로 썰어버릴 듯 근데 맞 남이랑 붙었어 오호호 하면서 요호호 하면서 팬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해서 얘가 나미가 성질내는 순간 쓱 지나가면서 스르륵 지나가면서 베어버려 그러면 콱 하면서 눈 눈에 그 눈깔 검은 검은자이 없어지면서 콱 하면서 쓰러지려고 하는데 이미 제우스가 자동 공격해가지고 얘 그 그 뭐야 소울킹 쓰러질 것 같다 그 정도로 제우스의 파 그 버전업이 좀 세다 한 요정도 나 요정도로 봅니다 아무리 세 이 처음은 얘가 이랬어 한 이 정도는 됐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제우스가 생긴 게 좀 큰 것 같아 자 후원 살아남은 게 강한 자다 그러면 얘가 어 그 누구야 골드로전은 F예요 골드로전은 자 얘 얘 세죠 얘 센데 이 상황이 정감이 안간단 말이죠 일단 상디보단 세 무조건 세죠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 돼 음 여기로 내릴까 한 요정도로 가죠 S 앞으로 가겠습니다 S 앞 얘네랑 비빌 거는 아닌 것 같아 비빌 거는 아닌 것 같아 한데 비빌 수도 근데 비빌 수도 있어 근데 진짜 여기 경계인 것 같아 여기 한 요정도 형계 아니 비빌만 해 아니 근데 얘가 진 적도 없고 실제로 싸워서 진 적이 없어요 일단 한 칸씩 내려 다 한 칸씩 내려 요정도 요정도 느낌이지 않을까 근데 아래도 아래도 자리가 좀 부족한데 자 이거는 죽었죠 죽었으면 F예요 자 자 이거 이게 써니오 써니오 써니오랑 초파랑 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개패죠 근데 F보단 높겠죠 아 좀 올려야겠는데 올릴까? 다시 올릴까?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게 좁네 더 늘빌까? 늘빌 수 있나요 이거?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아 있네 그쵸? F F F F 아래다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G G급 만들어져요 G급 자 다음 골드로저 골디로저죠 골디로저 D의 의지 골디로저는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라고 봐? 이건 아니야 왜냐 엄청나게 뛰어난 해적은 맞지만 맞지만 뭐 보여준 거 있습니까? 어? 뭐 보여준 거 있어요? 근데 극장판을 안 봐서 모르겠어 일단 더블 S에다 놓겠습니다 일단 더블 S에다 나 못 봤어 샹크스 샹크스는 이쪽에 가야죠 그쵸? 이쪽에 가겠습니다 일단 자 럭키루 럭키루는 처음에 총 쓰면서 등장하죠 럭키루는 그래도 간부니까 한 요쪽까지는 가진 요쪽까지는 가지 않을까? 쌍디 쌍디 보단 높다 쌍디 보단 높게 한 요정도? 럭키루 야솝 야솝은 뭐 부전자전이니까 여기 근데 얘는 총을 다루거든요 야솝은 럭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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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네는 정보가 너무 없어 그치? 얘네 정보가 너무 없어 근데 간부니까 사황의 간부니까 이 정도는 가지 않을까 하는 거지 그치? 아니 물음표는 쓰지 맙시다 물음표는 쓰지 마 H급까지 물음표는 말이 안 돼 그냥 억지로라도 넣어 간부니까 그래도 이게 얘가 얘랑 얘랑 인연이 있으니까 그래도 허접한 간부는 아닐 것 같아 그치? 그렇다는 얘기네 여기로 올라가 올라가고 럭키루가 좀 떨어져 근데 럭키루는 어 이 정도 이 정도로 갈게 아니 이 이 정도로 갈게 자 누가 해 램베크만 아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요? 그냥 그냥 지금 최고 최고 잘 센 거 죽은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 파워업한 거 내공 모은 거 죽은 사람은 거기까지 한 거고 나머지도 다 최근까지 그 수련을 해서 내공을 다 올린 사람들 101권 기준임 럭키루는 럭키루는 부선자니까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근데 조로랑 같이 있는 거 보면 조로랑 같이 있는 거 보면 징베보다는 왠지 셀 것 같고 조로 한대는 결국 질 것 같다 이 정도 느낌이죠 이 정도 느낌 쌍디가 야섭 이길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밀짚모자일당은 결국은 싸우면 이기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 얘는 루피 루피 마을에 있었던 그 착한 그 여자거든요 루피 마을에 있는 착한 여자 술집 술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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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씩 합시다. 5개. 3, 4, 5, 6, 5, 6, 5, 6, 6, 6, 7, 8, 8, 8, 9, 10, 9, 10, 10, 10, 10, 10, 10, 11, 11, 11, 12, 이ójじit 넌 여기야 쩌밥이죠 히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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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죠? 얘보단 세죠 히그마 히그마 일단 잘 모르겠지만 유찜에 놓을께요 유 쯤에 산적왕 근데 산적왕이니까 그래 여기 회색 밝은 회색까지는 올려주자 자 얘 코비 코비 쎄졌죠 직원도 배우고 코비 쎄졌는데 뭐야 얘 죽었잖아 히그마 히그마랑 뜨면 히그마를 이길 것 같아 얘는 이 정도? 코비는 쎈데 얘네랑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난 못 이긴다고 보거든 이쯤에 랭크 하겠습니다 헤르메포겠죠? 헤르메포는 딕기선 머건 자식인데 살짝 떨어진 F급 요정도로 해놓겠습니다 자 알비다 알비다는 뭐 알비다는 강할 수가 없어요 근데 버기 딜리버리에서 좀 활약을 해서 그래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음 여기 버기 딜리버리에 있어요 버기편에 있어요 딕기선 딕기선은 딕기선 쎄요 딕기선이 그 뭐야 써니오 개패면 다 장작되죠 써니오 뭐 꼼짝도 없어요 완전 천적이에요 딕기선이 아 근데 얘가 리타이어를 빨리 해가지고 근데 얘 계속 해군 복무하죠 써니오 그냥 나문데 뭐 근데 얘가 얘가 질거 같애 얘가 질거 같애 왜냐 프랑키가 자동공격 시스템 넣었을거 같애 딕기선이 딕기선 장작 만들려다가 터질듯 써니오 써니오는 못 부실거 같애요 얘가 히그마가 쿠이나? 쿠이나인가요? 조로 소꿉친구 옛날에 천재적이었죠 그래도 그래도 얼라 아니야? 아무리 검술의 천재라도 너는 여기가 여기가 맞겠다 선생 선생 근데 선생이 뭐 있는거처럼 웃거든요 선생이 계단보다 약하대 선생 뭐 있는거처럼 웃는데 얘가 샤싹 하면 하는데 이 써니오 미만인거 같애 써니오 써니오가 생각보다 셀거 같애 그리고 딕기선하고 붙으면 딕기선한테 질거 같은데 딕기선한테 질거 같습니다 검..검 부러질 듯 선생 버기 버기 근데 본거가 좀 있어가지고 세지 않을까? 일단 딕기선 보단 세고 얘가 세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렸다 존경 동강 동강이니깐 얘보단 높아야되지 흐음 아니 허잡을 것 같은데 흐음 이 정도로 웃겠습니다 허잡할 것 같아 모디 모디는 진짜 수련 안했어 흐음 모디는 딕기손 아래야 사자 따로 있어요 사자가 더 쓰거든 사자는 요정도 써니오 미만 잡 케버디 고개사 케버디 케버디랑 얘랑 비슷하거든 근데 싸우면 케버디가 더 잘해 케버디가 훨씬 2권 3권에서 싸울 때 훨씬 화려하고 그렇게 싸웠어 얘는 사자 없으면은 님 버기 누군지야 현 칠무회이자 해적왕의 선전이자 4왕 샹크스의 라이벌이자 현 5왕 루피를 사형 직전까지 두 번으로 몰고한 사람이자 자 얘 개 그 마을 지키던 개 초반에 개는 작대기로 후려페면은 이길 것 같은데 난 야 아줌마가 이길 듯 이 할배 할배는 개빈 개한테도 털릴 듯 얘 상자맨 상자맨은 상자맨은 할배한테도 털릴 듯 아 얘네는 그 우손마을 거짓말쟁이 세 명이거든요 안되겠다 너무 밥들이 많다 니가 여기 짱 캡틴 크루 세죠 캡틴 크루 세죠 캡틴 크루는 제트 보이지도 않아 숫자 못 봤구나 글씨? 색깔? 캡틴 크루는 세요 얘가 작살이란 스킬을 쓰면요 의식을 잃는 대신 그 주변에를 스플래쉬로 다 그냥 다 조져버리는 환상적인 기술을 쓰거든요 근데 써니오는 못 이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프랑키의 과학력을 이길 수가 없어 난 써니오 더 올려야 된다고 봐 한 이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고 알비다도 안 돼 내가 봤을 때 알비다? 지금 매끈매끈? 크루가 썰 것 같아 알비다 넣어 여기 알비다 별거 없어 원투 장고 장고는 음 얘는 최면이 강한 거거든 근데 얘 부화인데 최면이 은근히 세요 근데 얘가 지도 걸려 지도 장고도 해군 아 풀보디 대회랑 같이 해군 됐지 얘 풀보디 대회랑 같이 해군 밑바닥부터 시작했어 그래서 지금 좀 셀텐데 그래도 얘는 병이고 얘네는 간부잖아 그치? 달라 좀 얘는 병이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알비다 보다는 쪽 비슷하지 않을까 알비다랑 어 냥이네 캡틴 크루 부화 간부 둘이 같이 다녔네 얘네 쎄요 얘네 쎄 냥이들 냥인데 그 조로한테 그 올라갈 때 썰리지 않았나요? 얘네가 병력 이끌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조로가 길막고 좁혔는데 얘네 좀 약간 고전했을 거야 냥이가 꽤 세요 얘네가 근데 사자 사자보다는 셀 것 같은데 아니야 사자 지금 세 사자 사자가 사자가 사자 사자가 아닐 것 같아 이 정도 얜 누구죠? 얘 뭐야 카야? 아 카야 고잉 메리오 주인이에요 고잉 메리오 주인 카야 병 들었어요 안되죠 꼬마 미치죠 이미 이미 좀 세상을 떴어요 조니와 요삭인데 바운티 헌터고 어 조로를 업계 선배로 대접하더라고요 안 죽었어요? 아 그래도 얘네 꼬마한테 안 돼 조니와 요삭 조니와 요삭 좀 세죠? 내가 봤을 때 선생보다는 세지 않을까 얘네는 실전이고 선생은 가르치는 건데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딕기선 얘 얘네 수련 꽤 했을 것 같은데 한 요정도? 조니와 요삭 근데 얘보다 셀 텐데 아 여기 맞아 사자는 못 이룰 것 같아 풀보디 철권 풀보디 같이 해군 잡병으로 들어가죠 잡병인데 풀보디가 처음에 등장할 때 임팩트 있었어요 해상 레스토랑 말라티에 거기서 진상 손님 블랙 컨슈머로 등장하거든요 지방 해역에서는 간부였는데 위대한 항로 쪽으로 들어오면서 장고랑 같이 새 출발해가지고 사자보단 세지 않을까 요정도로 늦죠 제프 제프 지금 약해요 제프 희그마한테도 안 될 것 같아 제프는 지금 그냥 요리만 잘함 요리만 잘함 근데 얘는 이길듯 쿠이나는 이길듯 얘 그 부하 부하인데 얘네도 꽤 세요 얘네가 오히려 제프보다 세 제프 제프 싸움 못하잖아 어? 아 잘해요? 다리 다치고 나서 싸움 못하지 않아? 아 왕년에 잘나갔지 지금은 약하잖아 걔한테 개구력 당했잖아 얘한테 클리크한테 클리크가 얘보다 윈대 지금 지금 얘 제프는 이것도 못 부셔요 고잉 메리오도 그래서 수명대결로 하면은 고잉 메리오가 이겨 진짜로 그래서 내가 고잉 메리오 여기에다 한 거야 얘는 못 부시거든 얘네는 고잉 메리오 못 부셔 죽을 때까지 패도 얘네가 더 센 것 같은데 근데 클리크보다는 아니죠 요렇게 하겠습니다 클리크는 부시지요 클리크는 부셔 클리크 비교한다고 올려놓고 클리크는 선생도 패죠 클리크 꽤 세요 얘 당연히 올라가고 지금 버전업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기잉 기잉이 더 아 기잉도 비슷해 비슷한데 얘는 왠지 내 생각인데 해적 안 할 것 같아 얘는 좀 좀 유약한 부분이 있어 선생님 선생님 할 것 같아 선생급 선생보다 앞에다 놔줄게 하지만 한 번 싸우면 이 정도 이 정도 넣을까 이 정도 넣자 얘 아 얘 이름 뭐였더라 개딱딱맨 방어 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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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는 나쁜 점이 안 좋은 게 있어 뭐냐면은 데미지를 허용하면 멘탈이 급격하게 무너져 사자 선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아 이 정도 아 나왔죠 미호크인데 미호크는 칠무의 자랑이죠 그 동네 동네에 어디 고장의 뭐 자랑 누구 뭐 어 국가고시 합격 뭐 이런 게 붙어있잖아 칠무의 자랑이야 얘는 그냥 심심해서 칠무의 한 것 같아 확실히 얘는 이쪽 선까지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엠마를 얻었어도 조로보단 셀 것 같고 여기까지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샴크스도 검술로 유명하지 않나 일단 여기 오히려 아래가 더 다채로워 아래가 그치 아래가 더 다채로워요 위에는 되게 뭉뚱하게 나누고 여기는 뭐 디테일하게 자 내 내지미였나 내지미 장군 내지미 장군이죠 내즈 내지미 대령 준장 장군인데 대령이야 내지미는 전투적은 약해요 근데 얘는 이기겠죠 근데 제프한테는 안될 것 같아 요정도 아야 요정도 이 이 아니 검으로 후라패면 개한테는 안돼 요정도 요정도 이 할배 할배가 창으로 쑤시면 쑤셔질 것 같아 아 아론 나왔네요 아론 어 태양해적단 후회 아 전 태양해적단 그 뭐야 멤버 징베의 의형제 아 근데 써니온은 못 이겨 아 진짜로 써니온은 못 이길 것 같아 근데 얘는 초반에 나와서 좀 전투력 너프당한 느낌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초반에 나와서 지금 수련했으니까 써니온 부시지 않을까 아 근데 이길 수 있어 아 부시 아 부시 써니온도 수련함 지금쯤 한 요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 요정도 요 요 요 G급은 돼야지 버기? 버기는 수련을 안해 얘는 수련을 안해요 얘는 셀 수가 없어 얘네는 세잖아 확실히 계속 전투를 해왔잖아 버기는 그냥 운영만 하지 회사 운영만 하지 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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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어인선 편에서 한번 나오죠 핫지도 세요 조로가 3도류 얘는 6도류 핫지 핫지는 나중에도 위대한항로에도 나오니까 이론상 두배라서 얘 초반에 야씨 왜 조로보다 더 뇌절하네 이랬었는데 핫지 이 써니온 요정 요정도 해야 될게 얘는 펼 것 같다 받았지 받아서 모음 받아서 모음 얘 개쌌거든요 근데 써니온은 못 이룰 것 같아 이 정도 츄 쿠오로비 츄는 물총 쏘는 애고 물총 쐬거든요 초반에 얘가 조로랑 붙었나? 아 우소바고였지? 우소바고에서 개패다가 방심해서 지지 동클리크보다는 안 쎄 것 같아 긴 보다 쎈 정도? 쿠오로비는 이제 어인 무술이라고 처음 등장을 시키는데 물속에서 훨씬 쎈 무술으로 얘는 권법가예요 권법가라서 쌍디 랑 붙었을걸? 그치? 무투로 붙어가지고 어인공수도랑 개인적으로는 얘가 더 쎈 것 같애 얘보다는 실제로 쎄요 되게 고전했어요 상디가 우소바고는 원래 그냥 고전시키는게 당연한거고 얘는 뭐야? 얘 누구예요? 엄마? 아 노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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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죠 둘이 붙으면 왠지 술집 경영하면은 기가 쎄거든? 걔가 이길 것 같은데 근데 할배는 할배는 이길 것 같아 노자코가 줄장사하면 좀 근력이 많이 필요하죠 자 이거 아저씨 흉터 아저씨 흉터 아저씨 이름 까먹었어 흉터 아저씨는 흉터 아저씨 좀 세긴 한데 겐조 어 겐조 쿠이나 무술 배운 쿠이나 이길 수 있을까? 얜 천재야 천재 소리도 어떤 애야 아 요정도 선으로 봅니다 벨메일 정신적 지주죠 나미의 어떤 롤모델이 되어줬고 어 정신 정신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 깡다구가 있고 흠 흠 흠 흠 흠 해군 출시이지만 쿠이나 쿠이나한텐 안돼 쿠이나한테 안된다고 봐요 거기다 칼쓰는 요쪽 요쪽은 더이상 못 넘어요 칼쓰는 단계는 여기 여기 칼쓰는 여기는 칼 칼쓰는 애 이길 수 있어? 난 못이긴다고 시그마랑 벨메일하고 붙으면 누가일 것 같아요 시그마가 개패죠 얘랑 시그마랑 붙으면 그래도 산적왕인데 얘는 돼지눈이 안좋았어 시그마가 두개 있었는데 뭔지 알아요? 시그맨 싱크스랑 악어야 대지눈이 안좋았지? 이게 누구야? 모르겠다 초반에 나온 브랜뉴 중장? 브랜뉴? 아 브리핑하는 얘는 모르겠다 아 그때 이제 쿠이나가 2차 성징이 시작되면서 좌절하거든요 조로우를 개패다가 이제 2차 성징이 시작하면서 어 이제 얘가 좌절합니다 아 내가 여성의 성별을 갖고 있어서 검사의 길을 갈 때 너무 페널티가 있다 거기다가 계단에서 쓰러져가지고 죽었어 근데 빅맘은 빅맘은 그냥 규격 외니까 빼주자구요 여러분들도 씨 막 무슨 말도 안되는 막 전교 1등 찍는 애랑 공부 비교해서 쟤도 하는데 너도 너는 왜 못해? 왜 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 쿠이나도 그래요 샬롯링링하고 비교해서 어? 해볼만한 피지컬은 없어 그 샬롯링링은 그냥 축복받은 유전자의 피지컬이야 그냥 못 이겨 그냥 미친놈이야 샬롯링링한 규격 외야 중장은 아 나 중장 얼마나 센지 모르겠는데 모음선에서 컷될 듯 바다소 모음 바다소 모음이 아론파크 지키는 애 아니었어? 그쵸? 근데 얘 좀 울보임 근데 기본 피지컬이 좀 많이 성숙했겠죠? 얘는 이제 유바시리? 유바시리 건팔던 할배였던 것 같은데? 3대 규철하고 검 그래서 3대 규철이 되게 검이 좋은데 아 이거는 팔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로가 어? 오히려 좋아 그래서 나의 운을 시험해보겠어? 그래서 검을 샥 던져서 축축축축 덜어가는데 이렇게 팔을 딱 내밀어 쑉쑉쑉쑤는데? 쑉 하면서 팔을 지나가 그러면서 팔이 멀쩡해 그래서 칼에게 선택받았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줘 그냥 거기서 잘렸으면 이제 샹크 쓰지 근데 얘는 검 다루는 상인이니까 그래도 어느정도 다루지 않을까요? 다루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 검 다루니까 요쯤에 넣을게요 요쯤에 쿠이나 쿠이나 보다 아래로 넣을게요 검사 라인 여기는 바다소 모음 라인 여기는 써니오보다 약할 확률이 높아요 여긴 지금 무기가 잔뜩 적재되어 있고 그 포탄이랑 그런게 적재되어 있고 자동으로 싸우기때문에 뭐야 얘? 뭉개뭉개야? 아 뭉개뭉개네? 뭉개뭉개는 능력은 좋아 근데 지능이 떨어져 화이트블로우? 화이트블로우로 개팰 수 있죠? 오케이 핫찌? 화이트블로우로 개팰 수 있죠? 헤르메포? 아론? 화이트블로우로 개팰 수 있죠? 코비? 또 코비 지금 약하겠죠? 아 근데 코비는 얘는 좀 약간 낫놈인게 정상결전에서 이 전쟁을 멈춰주세요 하면서 다 지금 쩌렁쩌렁하게 만듦 얘는 폐황색 폐기가 있어 실제로 그 선택받은 애들만 있는건데 지금 어느정도인지 모르겠네 얘가 스모커 뭉개뭉개 근데 제우스보단 안돼 진짜로 나 이렇게봐 브룩까진 패겠어 근데 제우스한텐 안돼 요정도? 아 제우스가 개사기야 진짜 제우스 하이호환이야 지능도 제우스보다 떨어질 듯 타식이 상사 지금 지금 어 개급 어디까지 올라갔죠? 타식이? 대령? 타식이 상사 타식이 대령은 어 뭉개뭉개 따라다니는데 부관 느낌인데 어 검덕후 입니다 설정이 검덕후 검에 대한 그 빠삭해 실제로 자기가 검사기도 하고 RO는 썰지 않을까요? 지금 초파 썰 수 있냐? 우섭 썰 수 있냐? 우섭 이길거 우섭이 막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잖아? 우섭이 썰거 같아 우섭이 어떻게든 이 악물고 이기는게 있어 얘가 얘가 그 머리를 잔머리를 잘 굴리면 될까? 그리고 얘가 맷집이 되게 좋아 이 우섭 라인 넘기기 힘들어 요정도인거 같아 드라곤 드라곤은 루피 아빠죠 드라곤은 진짜 내가 알려줄게요 유명한걸로 유명하네 드라곤 유명한걸로 유명하네 하 드라곤 어디다 놔야되냐 근데 계약할수도 있잖아 싸우는거 봤어요? 아 싸우는거 봤냐고 드라곤 아무도 없어 본사람 아니 그니까 사보가 센거지 참모총장 사보가 센거지 얘가 쎄? 사보 스승이라고? 그러면 그럼 선생 조로 위로 올려야돼요 스승이니까 여기로 넣어야돼 스승 선생 억지야 스승이라고 더 센거 아니야 억지입니다 선생님 어디였지? 선생님 이거 뿌시겠지? R 나 얘 아직 모르겠어 얘는 써니오에서 검증받아 너는 여기서 일단 검증받아 써니오 뿌시는걸로 검증받아 BB BB 약한걸로 어 하면은 또 둘째가면 서럽죠 일단 이 자영업자들은 못이겨 자영업자들은 못이기고 아 BB 간부였지? 바로 코커스 간부지? 아 맞네 그러네 아 맞아 맞아 딱 여기 딱 여기야 아 이 사이 너무 세다구요? 지금은 허접하죠 좀 많이 딱 여기 아 고양이 수련을 안 했을 것 같애 그 뭐지 국정 국정 운영하는 거 배우고 후계자 수업 받느라 얘는 멈췄는데 고양이들은 세지고 얘네도 세지고 점점 세졌을 것 같은데 얘는 뭐 캐버디? 아 이 정도? 아 이 정도? 아 이 정도? 아 이 정도? 까루 타고 다니는 거죠 까루랑 BB랑 붙으면 누가 할 것 같애 까루가 지죠 디끼선한테 지죠 선생님한테 지죠 이거 못 부시죠 히그마 지죠 칼 들고 있는 사람한테 지죠 군인 지죠 걔한테도 털릴 것 같은데 얘는 아 여기? 애들은 이길 것 같애 아 미스터완 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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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데? 보네즈? 다스 보네즈였나? 나즈보네스 나즈보네스 칼칼 열매라서 몸이 칼로 변해가지고 조로랑 붙었는데 결국 지거든요 그러면서 조로가 성장합니다 금속을 베게 되면서 조로가 성장해요 그래서 조로 경험치에요 얘는 근데 모음 모음 써니오는 뭐 아 써니오 써니오는 못 뺄 것 같애 아 임펠다운 출신이야? 아 그래? 그럼 더 안 좋지 몸 썩었는데 얘 성게 가시 가시는 성게가 남이랑 붙었는데 남이 그 그거에 트랩에 속아가지고 좋다 클리크를 클리크를 이길 것 같지가 않다 클리크를 논클리크를 클리크가 얘보다 쎌 것 같애 나즈보네스보다 얘가 더 쎌 것 같애 클리크가 아 클리크도 초반에 나와서 그렇지 근데 위대한 항로에서 좀 더 더 터지긴 했어 그치? 근데 얘는 기후때매 조진듯 기후때매 아 그래요? 쎄요? 그럼 요기 알았어요 그럼 요거 써니오도 부숴 수 있는 걸로 근데 핫지가 써니오를 부순다고? 아 그건 아닌 것 같애 내려와 여기 써니오를 벽으로 하겠습니다 벽이 너무 위다 핫지도 타코야기 판다고 수렴 못했다고요? 타.. 핫지 되려 요정도 올리겠습니다 아론보다 쎌 것 같애 봉쿠레 뉴하프 권법 간지 간지 캐릭터죠 봉쿠레가 봉쿠레는 써니오 정도는 패죠 봉쿠레가 특이하게 합쳐져 있어요 남자 여자가 봉쿠레 개센데 뉴하프 권법 한 요정도 13개의 얼굴 감사한다고 하셨습니다 얘는 악마 열매를 먹었는데 전투와 상관없는 열매야 근데도 쎄 얼굴 바꾸는 애 벅이 칼 면역인데 칼칼 열매 먹은 애보다 어떻게 미침 근데 그렇게 하면 얘는 특수하게 얘한테만 센 거잖아 그치 특수한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베드동님 감사합니다 미스터3 버기 딜리버리 그 간부죠 미스터3 버기보단 쎄 아론보다 쎄냐 쎄 봉쿠레보단 약해 한 요정도로 듣죠 요정도로 듣죠 이거 이거 그린그린애 그린그린애 이름 뭐더라? 호원 감사합니다 골드니크 그린그린애가 감정조종 해가지고 이 페인트 묻히면은 그거 돼요 그니까 얘가 잘만 묻히면 세 걔랑 개 개급이야 근데 개가 제일 사기인 것 같아 기술은 그 돔 도플라밍고에 인형 만드는 애 있지 걔가 개사기야 진짜 슈가가 미친놈이야 걔는 이론상 다팸 아니 진짜로 얘는 요거 색깔 칠해버리면 위에 있지 않을까 그치 선생? 묻히려고 하면 머리 뭐 이렇게 어? 그거봐 머리 이렇게 검도 검도 당할 듯 요정도? 요정도 아 예 미스터 몇이더라? 6이었나? 미스터 6이었던 걸로 4? 아 미스터 4 할매랑 같이 다니죠 대포가 개 인데 대포 대포가 개개 열매를 먹었을걸 개가 대포 열매를 먹은게 아니고 대포가 개개 열매를 먹었어 아닌가? 아무튼 먹었어 그러니까 그게 좀 재밌는 설정이었지 미스터 3는 잔머리가 좋아서 한거였어 그치 능력 얘는 능력을 유틸적으로 되게 잘 잘 다뤄가지고 더 높은거지 전투력은 이렇게 아래지 않을까 근데 머리 써서 싸우면 얘가 이길 것 같다 결국은 할매 할매 뭐였죠? 스킬? 스킬 아 두더지? 스파 두더지 이거 천적이죠? 동강동강 할매 센지 모르겠어 어? 여기 대포도 있네? 얘 상요한이네? 폭탄? 폭탄열매? 폭탄열매 세요 미스터5였나? 폭탄열매 센데 얘는 지 능력을 잘 사용을 못해 얘가 어떻게냐면 빈 권총에 숨결을 불어넣어가지고 후! 한 다음에 총을 쏴 그러면 펑 터져 유탄이 나가 유탄이 사실상 근데 막 코딱지 써가지고 막 싸워 능력은 그 잠재력이 무궁무진한데 자기가 닿는거는 다 폭발 물질로 만들 수 있거든? 헌터헌터에 나왔으면 다 터뜨리고 다닐 근데 얘가 깨우쳤을까요? 깨우쳤을까? 자기 포텐셜을 깨우쳤을까? 안 본 사이에? 그럴 류는 없다고 봐 이태껏 못했으면 지금도 못했을 거라고 봐 넌 걔 아래야 원조대포 아래 얘는 킬로킬로 열매였나? 킬로킬로 열매죠? 몸무게? 몸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얘랑 같이 다니죠? 이렇게 둘이 딱지가 더 셌던 것 같아 얘 선이 선이죠? 전설의 선이 크로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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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데 희그마 이길 수 있을까? 아니 이 폐기 넘치는 이 촌장님한테는 안 될 것 같아 라분 라분 세죠 라분은 바다수 모음 상위.. 상위호원 라분 라분 개폐죠 라분하고 또 걔랑 연결되어 있죠? 소울킹하고 소울킹하고 근데 라분이 요정도인 것 같아 딱 요정도? 이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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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어접이죠 이가람은 넌 어인공수도 한테 안 돼 너 더 내려가 얘네 3대장 중에서는 얘가 제일 세 요정도? 핫지 킹? 킹 도리와 브로기 도리와 브로기 하... 어... 엘바프의 전사들 도리와 브로기 개쎄죠 기본적으로 거인 해적단을 이끌었으면은 그죠? 본격적으로 하면 나미는 팔 것 같은데 한 요정도? 요정도? 한 요정도 요정도 어때? 얘요? 얘가 은근히 세더라고 프랑키 이게 뭐야 우걱우걱? 와포로? 와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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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랑 합쳐지죠? 대신들하고 대신들 별로 안 센 것 같아 얘가 마리모였나? 뭐 마리모 체스 마리모 그치? 체스랑 마리모 체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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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포로가 이론상으로 쎄 얘가 무슨 뭐 합금 합금 만들지 않아? 앞으로 얘는 생긴게 비호감이고 하는 짓이 비호감이라서 그렇지 능력 자체는 되게 센 능력이야 좀 어처구니 없이 리타이어 한게 있어 드래곤은 내가 왜 여기다 놨냐면요 너는 써니오한테 검증 받으라고 넣은거야 너는 보여준게 하나도 없으니까 써니오에서 검증 받아라 유명한 걸로 유명하다 그래서 사보 스승이라서 셀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얘는 얘도 조로 스승이니까 위에 올려야 된다고 했어 왓포로는 그래도 3보단 세하지 않나 얘네는 얘네도 꽤 세긴 하거든요 근데 써니오는 못 이길 것 같아요 써니오는 혼자 하나 한군데 놔둘게요 써니오 여기에 놓겠습니다 도르돈 도르돈 바이슨 열매 들쏘 열매 도르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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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르돈이 얘네보단 세 근데 얘는 써니오를 이길 수 있냐 난 아니라고 봅니다 요거를 이렇게 써니오가 진짜 세 근데 얘는 얘네 왜 어떻게 올라갔지 내려와 미친놈들이네 얘네는 이기지 앞으로 우거우거 근데 얘네 전체적으로 그냥 다른 것도 우거우거해서 먹을 것 같아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써니오 못 넘어 얘네들은 누구야 얘 닥터쿠레야? 닥터쿠레야? 쇼파 쇼파 스승? 의사 어 의술 스승이죠? 의술 스승 의술 스승인데 쎄긴 쎈데 전투급은 아니야 그냥 할메야 할메 마녀 마녀 컨셉이죠 신세대 마녀의 컨셉이야 그래서 내가 봤을때는 선생님한테는 안되고 히그마한테도 안되고 기가 쎄서 벨메일 너 내려와라 자영업자들은 못이겨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 현역이야 얘는 계속되었어 술집에 시비 트는 사람들이 계속 상대해야돼 자영업자 현역이 내릴까요? 시그마 요것도 좀 합쳐야될 것 같은데 10개월 구독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닦는삼 끝나면 구독박업님 그리고 선생 선생이 개팔 것 같고 얘도 상징적으로 하나 놔둘게요 이거 못 부시면은 못올라가 못 부시면 못올라가 딕기선 선생님이 개팔 것 같죠? 이 정도 아 위에를 좀 세분화하죠 선생님 보여준거 없다고요? 선생님 보여준거 없다고요? 아 그렇긴 해 선생님 보여준거 없긴 해 근데 왠지 선생이 그냥 셀 것 같다는 느낌? 얘는 드래곤은 오히려 반대로 좀 허세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제 느낌이에요 그냥 레인마루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요정도 여기를 좀 디테일하게 나누죠 음 여기 나중에 할게요 자 히르르크 미친놈이죠? 근데 얘 엄청 폭력적이야 싸움 잘해 이 폼같이 어 근데 얘 진짜 쎄 스읍 아 그래도 천재 검술 소녀한테는 안되지 않을까 짬건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제프 이제 싸움 못해가지고 얘 그 코브라 할아버지인가? 코브라 할아버지 코브라 할아버지 못쎄? 씨 이 정도? 에이스 에이스 세죠? 에이스는 인정이죠 에이스 올립시다 화건 에이스 화건 에이스 기본적으로 흰수염에 2번대 대장이야 그치? 근데 마르코가 1번대 대장인데 마르코가 또 짬이 있으니까 좀 해준 것도 있거든? 그치? 얘가 좀 아직 덜 영끌어서 그럼 사실상 흰수염 해적단에서 에이스가 그냥 거의 탑이라는 건데 그쵸? 탑이라는 거는 뭐야 맨베크만 하고 거의 비벼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근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은 얘를 고점을 주기가 힘든 게 자꾸 상대 전적이 안 좋아 대진이 안좋긴 한데 전적이 안좋아 전적이 근데 얘가 방심한 것도 아니야 보면 그치? 검은수염하고 할 때도 뭐 염제 하면서 뭐 개크게 원기옥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막 뜨잖아 스모컵 그때 되게 허접했는데 그러면은 근데 남이한테 질 거 같진 않다 남이한테 질 거 같진 않아 한타 요정도 느낌인거 같아 돌이 부로기 한타 좀 안될것 같은 느낌 도리부로기의 선을 하나 만들자 넘어오지마 여기는 도리부로기? 넘을 수 있어? 럭키로 넘을 수 있어? 안될 것 같은데? 가능해? 안될 것 같은데? 요기 야속 넘을 수 있어? 안될 것 같은데? 안될 것 같은데? 안될 것 같은데? 더 내려 다 이정도 이정도 느낌 야속? 야속 올릴까요? 야속 한 이정도? 이정도 럭키로? 아 럭키로 올라가고 비슷해 한 이정도? 아 근데 상징적으로 비워놔야 돼서 이정도 자 이건 뭐지? 낙타? 낙타? 그냥 낙타야? 낙타 침 뱉죠? 침 뱉으면 걔는 이길 것 같고 해병한테는 해병한테는 썰릴듯?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샹크스 식구들 시그마 검증밖에 안한거 아닌가? 아니야 그거 있어 해군 정상 결정했어 움직이지 마라 벤베크만 담뱃불 붙이면서 유자 유자죠? 유자 혁명군 대장 유자 발라바스타에서 혁명군 이끌었던 애인데 그렇게 세진 않은 것 같아 얘가 크로 크로가 크로가 진심으로 얘 이길 것 같아 진짜로 크로가 얘는 짱고 요사 딱 요정도야 소급친구잖아 그냥 인간 검술선생? 딕기선? 내려와야지 내려와야지 감정조정? 내려와야지 이거 부실 수 있어? 내려와야지 산정왕 이길 수 있어? 내려와야지 여기는 여기는 검술인들 검술인들 여기 검술인 라인이야 검술인 라인 이길 수 있어? 안되지 히루르크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어 여기는 자영업자 라인 여기 꽉 차네 여기가 아무튼 여기 페루? 미쳤죠? 내구도는 미쳤어요 늘고 죽을 때까지 싸우면은 페루 상당히 위해요 페루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붙잖아? 이거 삭을 때까지 얘가 이겨 진짜 삭.. 삭을 때까지 하면 얘가 이겨 와포르 와포르한테는 안될 것 같다 나 여기 얘도 알라바스타인데 얘는 모르겠어 페루는 워낙 짤이 유명해가지고 알고 차카? 차카 차카는 안되지 얘는 뭐 너 보여준거 있니? 너 보여준거 있어? 넌 히루르크 미만 자비야 넌 아니 능력자에요? 검술인이야? 아 자칼로 변해? 그럼 세죠 여기 이 여기가 뭐냐면요 고잉 메리오의 벽인데 혼자서 고잉 메리오 부술 수 있으면 올라가는거에요 근데 못 부수면 아래에 있는거에요 고잉 메리오 존 부숴? 얘 부숴? 나 못 부순다고 보거든? 얘네보다 세죠? 산자광 여기로 가야될 때 어 이가람 이가람 왜 여기있어? 계약한데 계약한데 내려와 너 아 얘 부순다고 하죠 이가람보단 얘가 더 센거 같아 이가람 거의 2급이야 근데 얘 진짜 약하거든? 얘 못 부숴 이거 내려와야돼 아저씨 라인 아저씨 라인 아저씨 라인인데 이 쓰읍 자영업자 못 이길거 같거든? 할배 할배는 이길거 같고 쿨해요 한 요정도? 여기 세분화해야 겠다 여기 세분화해야 겠다 한칸씩 올릴까? 아 아 올릴 필요없어 이걸 내리면 돼 아이씨 아이 귀찮아 이게 더 빨라 바꾸는거 보다 이게 더 빨라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금방해요 금방 검술가 검술가 라인 아 쿠이나가 펼거 같은데 아닌가? 여기는 진짜 딱 요정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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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딱 여기까지 노인 라인 넣자 노인 실버라인 야 이거까지 있어? 얘 친구들이잖아 얘네 서로 어느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짐승 짐승 얘네보다 세나? 할아버지들보다 세나? 근데 이 패기가 장난이 아닌데 까루가 대장이죠 까루 까루가 대장이죠 까루 키순으로? 키가 어느 순인지 모르겠네 어 이거 누구죠? 감옥의 희나? 감옥의 희나 희나가 존재감이 없어 어느 순간인가 보다 안 나오더라고 중장이요? 근데 코비 선에서 또 코비의 벽 딱 요정도 코비의 벽 패왕색의 벽 베라미 베라미는 이제 그만뒀죠 은퇴했어요 그래도 베라미다 베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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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건 못넘어 딱 여기까지다 써니오 미만장 써니오를 어떻게 부셔 얘가 스프링으로 이거는 프랑키가 그 뭐지?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막 대포나가는데 자동으로 싸워 이거 아 베라미 아 베라미 무장색도 써? 알았어요 써니오 페루랑 해서 이길까? 와포로 아론 희나 딱 요기 요정도 얘 걔네 베라미 옆에 있던 애 좆밥 너는 진짜 이거 못넘어 너는 진짜 난 도르돈 미만 자비야 아아 이거 몽블랑 후손 노랜드 몽블랑 후손 노랜드 몽블랑 후손 세긴 세거는? 이 원숭이랑 얘가 쇼조야 내가 아직도 기억난다 쇼조고 얘는 이름 까먹었어 마시라 어 마시라 스읍 스읍 밤.. 밤송이 아저씨 음.. 밤송이 아저씨 세긴 센데 스읍 얘네 전문 헌터들한테는 안되지 않을까? 여기로 가자 아 잠수병 있어요? 병이 있어? 병이 있으면 안되지 병이 있어요? 그치 근데 이건 부술 수 있을 것 같애 그치? 딱 요정도? 그럼 얘네는 병 없죠? 얘네는 병 없죠? 얘네는 병 없죠? 몽블랑 아저씨 해적 은퇴제 근데 병이 땜에 아 그럼 여기까지 듣자 쓰읍 아 세다고? 그러면 좀 올릴게요 여기까지 듣자 소원 감사합니다 근데 6천만이라며 훨씬 약한데? 딱 요정도 어때? 긴 보다는 약하고 아 긴을 여기다 듣자 긴 추가 이상하게 우섬한테 털려가지고 약해보여 샹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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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죠? 샹고쿠 정상결전에서도 그 부처님 손바닥으로 장풍 날리죠? 샹고쿠 루피랑 붙으면 누가 이기냐 여기는 SS는 가야되지 않나 싶어 SS 에이징 이슈 있어도 딱 요정도 어 쯔루? 쯔루였나? 어 쯔루 쯔루는 어 어 중장인데 중장인데 그 좀 참모의 느낌이야 쯔루 쯔루는 쎄서 그런게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하는거 아니야? 자기가 자진해서 진급 안한거 아니야? 쯔루? 그 개처럼? 그 루피 할아버지처럼? 누구 도망갔다구요? 도플라밍고 아 도플라밍고가 쯔루 만났을때 도망갔다고? 그 젊었을때 그 쯔루 만나서 어 도플라밍고보단 그러면 아 근데 도플라밍고가 귀찮아서 도망간거일수도 있잖아 쯔루 알았어요 그럼 쯔루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게요 쯔루 도플라밍고 도플라밍고 쎄죠? 임팩트는 확실히 쎄어요 그리고 얘가 실실 열매로 그 세장 만들었을때 그 임팩트가 엄청 쎄거든? 그죠? 도립으로 오기는 이길거 같다 딱 B? 얘가 좀 간지가 안나는게 카이도한테 좋은게 그치? 지금은 쌍디가 이길거 같은데 도플라밍고 S? 여기까지 가야된다고? 근데 얘가 도망가? 그럼 이렇게 된다고? 옛날엔 도망갔고 지금은 이렇게? 한 이정도 넣을게요 딱 이정도인거 같애 도플라밍고 여기다 넣을게요 어때? 생각보다 생각보다 약한데? 상디랑 도플라밍고랑 붙으면 누가 이길거 같애 상디가 이길거 같은데 지금은 딱 여긴데 내가 봤을때 이래 이길거 같애 이 정도? 개맞네 뭐야? 쿠마? 쿠마인가? 쿠마는 얘가 센지 안 센지를 모르겠어 쿠마 쿠마는 쿠마 도리부록이 못넘어 도리부록이 못넘어요 딱 요 느낌? 딱 요 느낌 이겨요? 오지도 갖고 놀았는데 도톤도톰 열매로 쿠마는 모리아도 좁힐 것 같다 모리아 좀 내려야겠다 멘탈이 많이 망가져서 쿠마 세다고? 요정도 늦게 하면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늦게 검증된 놈이 무조건 세 신수염 기준을 어디로 삼아야 될까? 죽기 직전으로 해야 될까? 일단 얘랑 비슷해야돼 근데 실제로 대장들 대장들 공격 다 하고 하지 않았나? 복싱 배웠으면 복싱 배웠으면 어? 복싱 배웠으면 언얼도 안 쓰고 복싱 배웠으면 흔들듯이 열매 요정도로 넣겠습니다 검은수염 흰수염 검은수염 검은수염은 일단 에이스보단 위죠 당연히 위고 쿠마보단 위고 도리부록이 도리부록이 쌍디 쌍디 쌍디랑 붙어가지고 검은수염이 이길 것 같거든?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고 루피랑 붙어서 근데 얘가 어느정도로 쓰는지 모르겠어 얘는 열매 2개 아니야?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쓰읍 하.. 이건 아닌거 같은데 아직 여기까지는 아니야 얘는 성장형이잖아 성장형 한 요정도인거 같은데?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얘네는 뭐하는 애들인줄 모르겠어 얘가 선의 저격수 얘가 이렇게 루피 할 때 나왔던 레슬러 얘는 뭐지? 얘가 검사야? 바제스 근데 바제스가 어디서 개썰었는데 얘가? 어디서 개썰었어 얘가? 사보한테 개털님? 얘 어느정도 센지 몰라서 써니오는 부시겠지? 코비가 이길 것 같은데? 코비 아래 마제스 마제스 마제스는 아이 나미는 제우스가 있는데 어떻게 이겨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쓰읍 딱 여기다 너 딱 여기가 적당하다 저격수 저격수는 좀 간지죠 저격수는 저격수는 딱 여기 예 도큐.. 도큐였나? 저격수는 여기 도큐 도큐.. 얘는 안 건드려서 죽을 것 같아요 뭐야 간폴? 간폴인가? 간폴 옛날에 신이었죠 하늘성 간폴 간지죠 이 할아버지 이 삐에로 같은 새 타고 다니면서 혼자 고군분투 하자 간지예요 간지인데 냉정하게 하자고요 이겨요? 못 이겨요 얘는 검증받아야 돼서 여기 있고 라부는 이겨요? 라부는 이길 듯 이 정도인 것 같아 딱 이 정도인 것 같아 딱 이 정도 람볼 할매? 할매? 할매 여기 카야는 이길 듯 아 할매가 애들보다 쓸 수도 있어 여기 딱 이 정도? 할매? 애들한테 질 것 같아 카야... 카야 보다는 쎄 아 여기가 박 터지네 여기가 박 터져 위에가 한산하고 아래가 박 터져 더 디테일하게 파야 되나? 도크큐 나 뒤두르지 않나? 몰라 나 싸우는 거 못 봤어 누구야 해 할아버지인가? 아빠? 아빠... 아빠다 여기 여기 왜 아빠 왜 아빠 후에요? 아 일반이에요? 일반인? 일반인 여기 엔엘! 엔엘 미쳤죠? 크.. 엔엘 떴다 거물 떴다 거물 엔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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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엘은 폐기를 안 알려줬는데 지가 터득했거든요? 아래쪽 사람들이 공.. 그.. 어? 계속 연구하고 계속 했던거 혼자 그냥 어렴풋이 깨우쳤을 뿐 스스슥 스스스 찌루 랑 붙었을때? 얘가 안 내려와서 그렇지 스스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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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베가본드로 치면 거의 그 누구야? 인슌? 인슌급 개초간지 그 안질.. 질 수가 없을 것 같은 그치? 어떻게 해야 지지? 이런 느낌 아니 여기까지는 넣어야 되지 않나 싶어 그치? 개맞네 아 예 부하직원 이렇게 해서 3명 하늘반장 고다치 나중에 이거.. 나중에 그거에요 따로 뭐해? 무슨 뭐.. 사우나 하나? 그럴거야 아 겟다치 겟다치 왜냐면 얘는 표지현재를 했어요 표지현재 겟다치 표지현재가 또 재밌어요 어.. 겟다치 시.. 희나보단 안되죠 아론? 근데 얘네는 얘네가 왜 세냐면요 얘네들이 그.. 다이아를 써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그 파워가 얘네는 그걸 다뤄 그 맞아 CP9이 직원 이런거 다루는 것처럼 얘네도 그 고유의 그 하늘섬 몇배나 갑자기 순간적으로 딱 방출할 수 있는 충격 흡수해가지고 하는거 있거든 그거를 미친듯이 남용하는 애가 미친듯이 남용하는 애가 얘인가 지금 얘 와이퍼 맞죠 얘가 와이퍼야 얘가 얘는 그냥 자기 수명 줄어드는 것도 신경 안쓰고 막 써 오른쪽 아니냐고 아니야 얘는 침착한 2인자야 얘네는 확실히 좀 급이 떨어지고 3명은 급이 확실히 떨어지고 얘가 거의 얘네 3명보다는 센데 얘한테는 좀 안되는 녀석 침착한 2인자 아무튼 여기 신관들은 그렇게 센지 모르겠네 얘랑 얘랑 다니나 이렇게 둘이 다니나 이렇게 다니나 선글라스랑 다녀요 이렇게 얘는 무슨 사토리? 무슨 통통 튀어 당기면서 막 공 날리는 거 했는데 그치 구슬의 시련 얘네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넣어줘야 될 것 같아 얼마나 센지 모르겠네 그래도 이제 와이 리젝트 쓰니까 여기 여기 얘는 좀 뒤로 걔도 센나? 나 걔가 기억이 안 나네 대머리가 져있어요? 대머리 걔는 좀 아래로 써니오 부실 수 있을 것 같아 얘네가 못 부술 것 같은데 리젝트로 부수기 전에 프랑키가 그 뭐지 설정해놓은 AI로 격퇴할 것 같은데 후원 감사합니다 아 얘도 세 얘 얘 나쁜놈인데 얘가 무슨 먼 장인데 신병장 얘도 세요 얘가 로빈하고 묻나? 그죠 얘도 세 얘는 신병장이 신병장이 더 센 것 같아 내가 그때 봤을 때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신병장이 더 세지 않았나? 개급이야? 좀 떨어져? 개급 와이퍼 와이퍼는 확실히 세요 와이퍼는 센데 엔엘이 더 센을 뿐이야 와이퍼는 확실히 세 얘는 얘는 낫놈이야 얘는 그리고 무서운 게 뒤를 안 봐 그래서 얘네랑 얘네의 차이는 이 선이오를 부술 수 있다는 거야 와이퍼는 와이퍼는 위에 난 여기까지도 가야된다고 봐 아 얘 진짜 센데 와이퍼 여기까지 가야되지 않을까 아니 미친놈이에요 얘는 올리고 얘는 확실히 좀 떨어지죠 얘는 써니어 못 부숴 너는 이 정도로 넣어줄게 너는 안 돼 얘네 쩌리 세명? 쩌리삼총사? 쩌리삼총사는 딱 신병급으로 느껴 아니 신병장 아니 먼병장? 이 셋 중에서는 누가 더 쓰지? 다약함? 총 쏘느냐가? 또또또? 얘 뭐야 이 말관냥이들한테는 안 되겠죠? 말관냥이 삼형제? 근데 얘 아 여기 요정도? 병약하니까 두명은 이거 하나를 더 만들게요 뭐야 왜 만드냐면 환자 ZZ 환자라인 환자라인 이렇게 그냥 다 화살표 이걸로 하자 안 보인다 아 여기 박터져요 여기 지금 아래 아래 진짜 박터져요 제프는 환자인데 좀 다르죠 일반 환자고 제프는 그래도 좀 싸우죠 자 누구야 아 얘네 둘 둘도 그거야 세트야 초파랑 붙나? 누구랑 붙지? 나미 나미 아 초파 제프는 풀보디 때려 폈다고 아 근데 풀보디는 수련을 떠났잖아 풀보디가 다시 초심부터 시작하잖아 얘네 얘네는 얘네도 쎄거든요 꽤 쎄요 일단 근데 문제가 있어요 써니어 부술 수 있어? 못 부순다고 봐 좀 내려야죠 간폴 아래야? 얘네? 근데 얘네가 너무 위다 아 요정도로 할까? 간폴이 너무 좌평가야? 할배? 여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굴 모르겠는데?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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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퍼 족 그거야? 와이퍼 족 그거고 아 이건 옛날 얘기 그거죠? 옛날의 우정 노랜드 몽블랑하고 걔 근데 얘도 개쎈데? 얘네 둘 얘기가 간지예요 이때가 원피스 전성기여서 알라바스타 때 결국 히트시키고 이악몰고 히트시키고 바로 그 다음에 하늘섬 간건데 하늘섬이 지루하다는 평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 마무리를 되게 잘 지으면서 몰아서 보면 하늘섬도 재밌다 근데 연재 당시에는 좀 약간 루즈 하긴 했어 하늘섬이 좀 이게 울림이 있죠? 얘는 뭐 얼마나 센지 모르겠네? 할배지 뭐 그려봤자 할배 호브라보단 세겠지? 어 얘는 세죠? 센다 어느정도 센지 모르겠네 신관보단 세겠지? 왠지 포스 있으니까 좀 올리고 싶다 딱 여기까지 올렸겠다 몽블랑도 거의 비슷하게 삐카 뜨겠죠? 몽블랑 근데 써니온은 못팔 듯 삐카 못 뜨겠다 친구긴 친구인데 세긴 세거든 이 정도 아니 써니온은 프랑키가 만들어서 세요 개조해서 아 맞아 해왕류를 썰지? 몽블랑 확실히 얘네보다 셀 것 같다 그치? 근데 써니온도 해왕류 썰어요 여기 또 여기 베라민을 이긴다고요? 베라민 폐황색인데요? 베라민을 내려 무장색 무장색 아 베라민 일단 냅둬 할배? 모르겠다 할배 폭씨 은영우 폭씨 데비파이트? 데비파이트였나? 회회회회 이거 느려지게 하는거였나? 아 데비 백파이트 데비 백파이트 얘는 쉬어가는 에피소드였죠 그래서 해적단이 와야될 뻔했죠 내기를 걸어가지고 근데 진짜 재미없었어 민심 민심 개 사나워졌었어요 폭씨 때 어 어 그냥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스토리급이야 회회회 바다수 모음한테 안될거 같은데? 딱 이정도 아! 쿠잔 쿠잔 미쳤죠 쿠잔은 많이 올려야죠 쿠잔 루피랑 떠서 이길 수 있어? 루피가 이겨 이제 상남자 이경관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이제 루피가 이겨 조로랑 뜨면 이겨? 안되지 수염하고 해서 이겨? 안되지 요거를 하나 라인을 하나 더 만들자 딱 여기 딱 여기 딱 여기인거 같아요 여기 왔다갔다 왔다갔다 딱 이정도 딱 이정도야 딱 요급 아 이제 워터세븐이네요 워터세븐 뭐 꼬맹이는 꼬맹이로 가고 토끼? 토끼 토끼 토끼가 이길거 같죠? 여기 어 어인이거든요 어인? 토마스 토마저씨? 토마저씨 부인이었나? 아 인어 친구였나? 비서? 가만히 좀 있었니 6개월 구독하셨네요 그 열차 다루는 그거였던거 같애 인어 이너 음 센지는 모르겠어요 꼬맹이는 제압하겠죠? 그리고 이 이 새들한테는 좀 안될 듯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군지 모르겠다 이게 뭐에요? 옛날 프랑키? 아 프랑키 부하? 프랑키 부하는 자영업자 선에서 정리되죠 와르르 멘탈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워터세븐 시장인데 얘가 처음에 좀 약간 의심스러웠어 그치? 아 얘가 좀 뭔가 있는거 같은데? 근데 아니었어 착한놈이었어 처음에 되게 의심스럽게 나왔는데 얘 뭐 뚝딱 해체하죠 근데 이거 칼든 사람들 라인 이길 수 있어? 근데 이건 그냥 상성이고 칼든 사람 이겨? 못 이기죠 근데 뚝딱 해체하는데 그 목수들이 되게 세지 않아요? 여기서? 목수들이 되게 세 설정이 쓰읍 쓰읍 아 여기까지는 올려야되지 않을까 싶은데 목수들이 사실상 전투원이야 근데 얘도 목수 출신 아니야? 쎄요 쎄 목수들이 막 그 막 무슨 줄 막 그 해서 하는 데 있는데 걔 누구지? 얘 얘 목수들 하나 둘 셋 넷 로브르치도 처음에 목수로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반전이었지 얘 반전이고 얘 얘가 아이스버그 그 비서로 나왔는데 그거고 카쿠가 없네? 제브라 브루노 카쿠가 없네요? 나중에 나오나? 카쿠가 맨 밑에 있대 아 여기 있네요? 그래서 요렇게 셋이 딱 요렇게 브루노도 술집 술집 바텐더로 나올거야 브루노가 그래서 얘 거품 거품 비서랑 딱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사람들이 그냥 주민처럼 행동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네 명이 CP9이었어 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름이 뭐였더라? 스 뭐였는데 얘? 얘 뭐였지? 아 파울리? 파울리가 동료가 된다 얘기가 있었어 워터세븐 끝나고 동료 한 명 된다고 그러죠 아 파울리가 그 로프로 잘 싸우고 뭔가 의리도 있고 뭔가 매력적이고 그래가지고 얘가 여자한테 약한 뭐 그런 거였나? 그랬을 건데 숭맥인 캐릭터였나? 그래서 얘가 어 얘가 될 거라고 했는데 아 프랑키 근데 얘는 전투력이 센데 이런 사람들한테 비빌 건 아닌 거 같고 음 딱 여기까지 아닌가 싶어 여기 신관 아래 간포론 이긴다고? 써니온은 이기겠지 근데 상승 때문에 이기는 거고 일단 이 정도 빨리 올릴게요 이 사람도 이제 목수죠 목수인데 파울리가 더 셌던 거 같아 파울리가 파울리가 좀 이쪽에서는 에이스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목수 기억 안 난다 얘는 로브르치는 규격 외죠 CP9에서도 도력이 제일 높고 로브르치는 지금 이제 CP0으로도 활동하는데 어 얘는 최소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부터 시작해야 돼요 얘가 이제 되게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제규어였나? 표범이었나? 아무튼 그랬는데 무투파잖아 루피도 무투파였단 말이야 미친듯이 싸우는 게 이제 간지였지 표범 표범 그게 또 명장면이죠 미친듯이 싸우는 거 되게 이게 그냥 그럴 줄 알았는데 되게 셌다 이제 요기까지는 가야되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가야되지 않을까 까꾸 까꾸랑 까꾸랑 제브라 까꾸랑 제브라가 둘이 경쟁이에요 경쟁 둘이 둘이 경쟁하고 둘이 라이벌인데 이제 그 로브르치는 그냥 인정 이 CP9에서 지들끼리는 로브르치는 이미 인정이고 남은 2인자 자리를 얘네 둘이 좀 하고 나머지는 조금 얘네 둘보단 좀 안 돼 뭐 얘는 늑대 그거 먹었고 얘는 기린 먹었고 근데 제브라가 좀 더 약했나 까꾸가 좀 더 셌나 까꾸는 나중에 CP0이 됐어 나중에 얘가 표지연지 할 때 어떻게 됐냐면 CP9 애들 다 데리고 탈출해가지고 늑대 변신해서 거리공연을 하면서 돈 벌어서 애들 먹여살림 까 얘가 되게 의리있는 애에요 생긴거는 되게 막 막 그 교활하고 이럴거 같은데 아니야 다른 애들도 하고 참 동료죠 얘가 되게 그 어 간지 캐릭터에요 은근히 이 늑대가 늑대가 늑대 센데 늑대 센데 딱 여기? 딱 여기까진거 같은데 까꾸 까꾸 까꾸가 좀 더 세대였죠 까꾸가 이제 CP9 CP0이니까 얘는 더 올려야되지 않나 아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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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여기 아, 여기? 여기 얘는 얘는 CP0 아니죠? 얘는 제브라보다 미치니까 얘 나미한테도 얘 나미한테도 덜리지 않나? 페루는 내구도 내구도로 여기까지였어요 웬만해선 안죽어서 상대가 자연사함 페루는 못붙어 써니호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몽블랑한테도 정리될 것 같고 딱 신관 일단, 얘까지? 얘까지? 신관? 딱 여기? 여기까지 철괴? 철괴 쓰니까 좀 올려야 된다? 근데 얘네들 그거 쓰잖아 브루노 문문 문문열매 브루노가 더 약했나? 여기? CP9 중에 제일 약한? 브루노가 칼리퍼보다 세요? 그냥 문 아닌가요? 짜바람이 더 셌던 것 같아 얘 얘 둘이 짜바람하고 음.. 일단 여기? 쿠마돌이는 셌어? 여기 짜바라 짜바라 여기 몽불랑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나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 몽불랑 올리고 왜 또 있어? 미호크가 왜 또 있어요? 신참이냐? 나 얘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지? 얘 이름 뭐예요? 내로? 검색해보자 내로 원피스 내로 아 그러네? 후즈우는 개잖아 카이도우 샤벨 타이거 사식의 달인 육식 중 직원과 철개는 익히지 못함 람각 되게 없어 보이네 채월보 라무각 지회 내가 왜 기억이 없지? 얘 얘는 CP9 중에 제일 약하죠? 도르돈 도르돈 선 얘네가 뭐였지? 얘는 누군지 모르겠네 아 프랑키 뒤에 다행이네 자영업 자영업자 선에서 정리죠 확 확 확마 하면 끝이죠 얘가 톰 아저씨인가? 톰 아저씨 톰 아저씨도 그냥 기술자잖아 할배 할배 라인에 넣을게요 근데 어인이니까 기본적으로 셀듯 더 위로 올려야겠다 한 요정도? 요정도 드릴게요 스팬담 스팬담은 계약해요 스팬담은 근데 요건 부수니까 이가람보단 위고 선생님 딕기선한테는 안될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딕기선한테는 안될 것 같고 펑크프리드 해도 감정조정 당할 듯 누구지? 누구요? 볶어요? 볶싱 아저씨? 열차에서 얘 티본 티본 소령이었나? 티본 중령이었나? 티본대령 티본대령은 굉장히 의리의 대령이에요 핵은 원래 다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개간지였어 생긴거는 완전 초엑스트라인데 참군인 티본 그리고 나름 세요 나름 세 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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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반장? 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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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뼛 이 이 사람... 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로... 아 얘 걔다! 오이모랑... 아... 뭐더라? 문 지키는 애! 애니에스로비 카시와... 카시와 오이모 얘네가... 도리와 부르기가... 그 폐체를 하는 바람에... 여기에 남음 뉴욕 유학생님 17개월 고독 감사합니다 얘는... 센데... 써니오한테는 당연히 안되고 간폴... 간폴은 좁할듯? 침병장도 좁할듯? 티본도 펠듯? 흠... 육식이 확실히 셀 것 같다... 써니오 못 부수지... 써니오는... 개센데... 아 후원 감사합니다... 쓰읍... 얘가 좀 더 세 보여요 얘가 좀 독해보이거든요 딱 요정도 머리 3개? 나 이거 기억 안난다 이거 뭐야? 뭐에요? 로빈 옛날 얘긴가? 사우로... 하그월 디 사우로 그죠? 아닌가? 아 재판... 재판장... 아 나 몰라 얘는 아무튼... 약하죠? 할배 머리 3개니까 할배 중엔 짱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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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얘는 세요... 얘는 세... 뒤에 의지... 중장이야 중장... 중장인데... 도리와 브로기... 까진 아니다... 그지? 딱 요기... 요기... 요기 정도 되지 않을까? 어... 쿠잔... 쿠잔하고 동기라고요? 동기인데... 그렇게 치면 쿠잔이 2등병 때 동기였던 애들도 쿠잔급이라고 해줘야돼 그러면 안돼 말이 안돼 자... 이거 누구죠? 모르겠다 이거는... 이거 코끼리검인가? 코끼리검은... 코끼리니까 아무래도... 이건 부수겠죠? 뒤끼선도 안될 것 같은데? 코끼리한테는? 키보디 안될 것 같고... 사자... 쓰읍... 끼리코가 이겨요 보통은 코끼리 딱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이게 누군지 모르겠다...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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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개 뭐야? 스팬... 스팬담 아빠? 씨... 아빠... 아빠... 스팬담 아빠 엄마? 하... 아... 로빈 엄마 스팬담 아빠? 아... 씨... 미치겠네... 쎄나? 좀 이정도? 자영업자는 못 이길 것 같은데? 아... 버스터콜 할 때 나왔나보다... 로빈 엄마? 로빈 엄마는 쎄요? 네코배트맨? 약함... 자영업자 미만 자비에요... 모몽과 중령... 아... 모몽과 중장... 모몽과 중장이... 중장 중에 네임드죠? 모몽과 중장이 거기에 나왔을 거야... 처음에... 그... 그... 행콕... 만나다가... 행콕한테 그... 뭐... 돌 되는 거 그거... 빔 맞았는데... 정신력으로... 칼 막... 찔러가지고... 그죠? 그때... 근데... 임팩트가 어떻게 됐냐면... 와... 관지다... 이게 아니고... 겨우 버티는데? 뭐 뭔가... 임팩트가 많이 떨어지죠? 몽블랑한테 조 터질듯... 써니오도 못 이겨... 이수진이면... 거의 딱 요정도야... 중장...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로... 중장... 개허접해... 중장... 여기서 중장 뜻! 개허접해... 대장... 개쌤... 어... 가프인데... 가프는... 이제... 최고 상이죠? 근데 이제... 디끼... 디끼손하고... 형성이 좀 안좋죠? 디끼손한테... 일... 일격을 허용했죠? 딱 요정도인데... 흠... 아... 전성기 기준으로 가야겠죠? 그럼 오래 산 사람이 너무 억울하잖아. 그치? 전성기 기준으로 가야겠지? 전성기... 지금 좀 내려와서 한 요기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 근데... 전성기 기준에서는... 루피보다 센 것 같고... 전성기 기준으로 가야겠지? 전성기만 아무래도... 전성기 기준으로 가야겠지? 흠... 스포크보다 더 세지? 로저보다 더 센 것 같아 그러니까 도망다니겠지 요정도로 합시다 피닉스네요? 피닉스 피닉스 피닉스는 피닉스 카이도우 편에서 나왔는데 굉장히 뭐라고 해야되지? 얘가 좀 재수없는게 뭐냐면 이거 이거 어? 골치 아픈걸? 뭐 카이도우 어? 카이도우의 킹과 퀸을 한 번에 붙잡고 있으려니 역시 버겁군? 막 이러면서 잠깐 버텼을 뿐인데 굉장히 여유로운 척하는게 굉장히 골사랍다 비비는거 비비는거 비비는거는 얘가 제일 잘해 비비는거 얘는 비비는거 전문이야 뭔가 압도하는 포스를 보여준 적은 없어 항상 여유로운척 하면서 비비기 마작으로 치면은 계속 그 어? 그 쏘이는거만 도망다니는 그냥 그냥 다 비비기야 그냥 다 비빈다고만 그냥 비비기로 유명해 비벼서 자기 몸값 올리는 놈 딱 그정도야 압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후원 감사합니다 헤르메포가 써니오 부실 수 있어? 몽블랑은 부실 수 있을 것 같아 딱 고런 느낌? 얘는 그니까 비비기로 가면 여기야 여기까지 비빌 수 있어 얘네랑도 다 비빌 수 있을 것 같아 시간 끌기 시간 끌기로 가면 얘네랑도 다 비벼 근데 웃긴게 뭔지 알아? 스읍 얘도 앞도 못할 것 같아 얘 비벼져 얘네들한테 계속 비벼질 것 같아 스읍 페루선에서도 비벼질 듯 그니까 얘는 여기서도 비벼지고 스읍 여기서도 비벼질 것 같아 아 진짜 임팩트 진짜 약해 얘 여유로운 척 그냥 원툴 스읍 스읍 하아 아 딱 여기다 놓겠습니다 많이 펴준거다 이거 진짜 많이 펴준거야 어? 능지 능지가 부족한 조즈 능지의 조즈 스읍 딱딱해지기 원툴이죠 3번대 대장 스읍 딱딱을 근데 쿠마한테는 안 되지 스읍 임팩트가 많이 떨어지죠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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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거는 차마 못 부수는거지 그렇게 특수상성으로 가면 안돼 특수상성 압살롬 압살롬 사망했죠 얘 나중에 기자로 바꿨어 망하고 나서 압살롬 센데 센데 그냥 딱 이 써니오 아래야 써니오 아래고 시 피나임보다 약한거 같애 딱 이정도 페론아 얘 너무 생뚱맞아 그치 갑자기 미호크랑 살아 말이 안돼 그냥 진짜 개 생뚱맞아 얘도 세죠 무기력하게 하니까 근데 써니오 미만 잡인거 같애 압살롬 보다 더 센거 같은데 얘가 딱 요기 컷인 닥터 호그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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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왈이었나 얘가 호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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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백은 얘는 세진 않아 요것도 못 부숴 히루르크 자영업자한테는 안되죠 잠깐 자영업자한테 돼? 얘네 안되죠 자영업자로 올리자 영감님은 영감님은 자영업자의 벽을 하나 만들자 딱 요정도 반란군 대장인데 지휘능력이 좋은거죠 연설능력이 좋고 이렇게 짱 뜨면 안되죠 아 얘 얘 얘 얘 이름 뭐였더라 접시 부시는 데인데 접시 깨는 애 신들이 맞아 신들이 얘가 옛날에 유명한 배우였나? 죽기 전에? 루피 엄마라고요? 그런 설이 있다는거지? 루피 엄마라고요? 근데 얘가 호그백이 정신을 못 차려 그치? 쩔쩔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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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 세진 않아 세진 않고 카루선에서 정리될거 같은데 아 요정도? 아 개조인간? 좀비들은 기본 전투력이 있어요? 어 근데 딕기선.. 딕기선.. 선생.. 선생.. 선생님만 못 이길듯? 감정조절 안되고 좀비니까 모르겠네 한 요정도? 오즈 오즈 세죠? 오즈 오즈 랑 써니오 이기죠 써니오는 이기죠 몽블랑 이기죠 오즈 얘 누구한테 털렸더라? 다구리 맞아서? 얘 리트로즈 아닌데? 그냥 오즈인데? 리트로즈는 해? 그.. 정상결전에서 죽었잖아 발 잘려가지고 실실 열매로 얘는 좀비 오즈라서 약해졌어 원래 생.. 원래 그거보다 약해졌어 좀비라 와이퍼한테 안될거 같은데? 얘는 좀비잖아 이미 좀비라서 전성기기를 갈 수 없지 국토 끌어가기 오즈 모름? 근데 와이퍼가 질거 같지가 않아 너 일로가 아 요정도? 요정도로 갈까요? 아 와이퍼를 더 올리자 와이퍼가 미치는거 같아 여기 와이퍼 여기 얘 여기 누구 뭐야 이거? 거기에 나온 애들이네 다 페로나펫? 그..그..그..뭐지? 스릴러바크에 나온 애들이네 요 개..개..개 그거에요 샬롯링링 그..딸 얘가 나중에 연결돼 얘..얘 그게 얘..얘 그게 누구..언니였나 동생이 갱배지랑 결혼하자 이때는 몰랐지 그치? 어 요거는 자영업자? 자영업자 요정도? 류마 류마 좀비 세요 와노쿠니의 전사를 검사죠 류마 좀비는 좀비라서 류마 좀비이기 때문에 여행히 이때는 정체육안에 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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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요정도 아닌가 싶어. 딱 요정도. 5G를 더 올릴까? 3거인 할래요? 3거인? 3거인 해. 얘는 약해. 자영업자선에서 정리. 누구지? 얘 진짜 모르겠는데? 조로 좀비? 어느정도 진지 모르겠네. 아, 몰라. 여기, 여기. 얘랑 세트야. 둘이. 얘는, 얘는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야. 파파고, 파파고. 파파고는... 할머니 선에서 정리? 할머니 선에서 정리? 애들한테도 정리될 것 같은데? 아니다. 이렇게, 이 정도. 얘는 좀. 듀발이죠? 듀발. 정형, 정형 쇼트 맞은 듀발. 라이더스 대장. 얘도 세요. 센데. 음... 딕기 선한테 정리될 듯? 선생은 이기고. 천룡인이네요. 천룡인, 약하죠. 얘는, 실제로. 할머니 선에서 정리될 듯? 아빠인데. 아빠가 좀 더 셀듯? 아빠는, 까루일당한테 정리될 듯? 이 정도? 이 정도? 음... 얘 그, 그거 그건가? 그... 그... 코팅, 코팅. 코팅 없자. 아, 코팅은 안 하고. 레일리가 코팅하고. 술집에 있는. 레일리 여친. 자영업자 못 이기죠?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라인으로. 둘이 싸우면은, 이 담배 피는 여자가 져요. 이런 여자가 훨씬 기가 세요. 고추사장님 200비트 감사합니다. 그냥 그래 몰라. 그냥 일반화 하는 건데, 그냥 더 세더라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카포네 갱 배지. 카포네 갱 배지는 세요. 훨씬 올려야 돼요. 얘는, 그... 이거. 누구지? 써니온은 이기죠? 세요, 확실히. 카포네 갱 배지는. 그리고 얘가, 되게 나쁜 놈인 것 같았는데, 토트랜드에서 보면은, 뭔가, 뭐가 있어요. 낭만이 있고, 의리가 있고. 근데 이제, G19 챙기기 시기에 어떤 의리죠? 마냥 막 다 막, 뒤통수 치고 다니는 애는 아니다. A는 왜 공라인이냐면, 모르겠어. 어떻게 하든 아... 이거 근데, 쎄냐? 하면은, 여기까지는 내려가야 되지 않나. D까지 내려가야 되지 않나. 세긴 센데. 근데 여기도 세요, D도. D도 세. 근데 능지가 좋아, 확실히. 그치? 얘는, 쥬얼리보니? 쥬얼리보니인가요? 얘 많이 먹는 애. 쥬얼리보니. 얘는 그 이후로 등장 안 하죠? 쥬얼리보니는... 이게 아저씨 선에서 정리될 것 같은데. 어... 얘 이름 뭐였더라? 호킨스! 호킨스 세요! 근데 호킨스도, 호킨스는 어떤 느낌이냐면, 얘도, 비비기. 목숨 개많이 만들어서 비비기. 마르코류죠, 마르코류. 비비기. 다 해볼만해. 엄 대 엄. 다 엄 대 엄. 진짜. 근데 카이도우한테 쫄아가지고 부하루 있죠? 거기서 변명하죠? 어쩔 수 없었다. 딱 요기야. 딱 요기. 아, 얘는 쎄요. 키드는 쎄요. 확실히 쎄. 초신성 중에 좀, 티어가 좀 달라, 얘는. 확실히. 초신성이라고 같은 초신성이 아니에요. 얘랑 로우랑은, 어... 딱 여기. 딱 여기가 맞는 것 같애. 아, 비슷한가? 딱 요정도? 징벨을 내려? 징벨을 내릴까? 징벨을 내려. 징벨을 내리고. 아푸. 스크래치맨 아푸. 아푸는, 음... 아푸가 비열하죠. 아푸가 좀 비열한... 캐릭터. 근데 얘도 쎄요. 쎄기는. 소리로 싸우거든요. 음공으로. 음중달. 음중달... 음중달은 한... 한 요정도? 음중달 요정도. 드레이크. 얘는. 센데, 어느정도 센지 모르겠다. 음중달 정도 쎄. 이 정도. 음중달 정도. 괴승 우르지. 괴승 우르지. 누구한테 털렸는데? 얘 누구한테 털렸더라? 크래커한테? 크래커가 세긴 한데. 크래커는 근데 뇌를 안 쓰면은 질 수 밖에 없어. 크래커는. 그치? 아 얘가 크래커 박살내고 갔어요? 쓰읍. 부셔버림. 아 그래서 크래커가. 그. 회복하느라. 그거 됐나? 아 크래커가. 얘가 괴패가지고. 크래커가. 그 공포가 생겨서. 자기를 똘똘 말기 시작함. 그치? 아 아닌가? 아 크래커가 우르지를 갭했어? 아 크래커가 우르지를 갭했어? 근데 크래커가 그. 방어에 전념하게 된 게 있었는데. 아 스낵을 잡고. 스낵이 누구였지? 나 스낵이 누군지 모르겠다. 스낵을 볼까? 스낵을 볼까? 이거 AI로 가잖아. AI로. 크래커. 스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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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거 몰라. 아 나 이거 몰라. 스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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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테이토섬을 다스리는 튀김 대신이었는데. 제명되고. 아 만화에도 한 칸 나와. 그러니까 내가 모르지. 크아. 괴승우루지한테 털리고. 크래커가 개쎄요. 크래커. 크아. 얘가 미쳤지. 루피가 억지로 이겼어. 루피가. 진짜. 말도 안되게. 개 억지로. 미치. 말도 안되게. 지금 생각해도 말이 안되게. 어처구니가 없어. 킬러? 킬러가 스마일 먹어가지고. 막 웃고 다니거든요. 스마일. 킬러 세죠? 킬러 센데. 딱 여기인거 같아. 딱 요정도인거 같은데. 우루지 왜 여기있어? 아 스낵 보다가 이렇게 됐지. 딱 요정도? 도플이 더 올라가야되나? 아. 아. 센 것 같지가 않아. 비비기 전문이야. 도플. 징베랑 도플이랑 붙으면. 비슷한 급이죠. 올려. 요정도 하자. 요정도. 야숲이 좀. 야속한데. 야숲이 야속해. 갭해요? 로브르치이. 로브르치이는. cp9 해서. 싸운건 못봤는데. 그냥 쎄지 않을까 싶은. 그냥. 이상하게. 근데 얘는 괜히 셀 것 같은 느낌? 보여준 건 없죠? 마르코도 올려? 그럼 괴승도 올려야 되는데? 일단은 나중에 한번 점검할게요 로우 로우... 근데 얘는 진짜 얘는 쎄거든? 쎈데 진짜 능지로 싸워 얘는 진짜로 얘 혼자 헌터헌터 식으로 싸워 얘 혼자 그래서 얘는 능력이 사실 좀 전투형이 아니거든? 수술하는 거야 굉장히 귀한 악마의 열매인데 수술하고 다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열매였지 전투가 엄청 센 건 아닌데 그거를 능지로 잘 써가지고 룸을 만들고 수술지를 만들어가지고 잘하는 거야 얘가 그걸 잘해 이게 능력이 그렇게 막 별로 안 그럴 것 같은데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싸움 스타일리시하게 열매를 맛있게 써요 열매를 맛있게 써요 그래서... 로우가 하... 그게 센거죠 마르코보다 세냐고 하면은 하... 마르코 마르코 올려줘야 되나? 비비기 전문? 하... 비비기 전문 나 고평가 못하겠어요 비비기 전문 한 요정도 얘 이름 뭐였지? 배포? 배포였나? 배포 짐승 얘도 꽤 잘 싸워 요거보단 쎄 코끼리도 팰 것 같은데? 풀보디 클리크한테 털릴 듯? 아니 캡틴 크로 다 요정도 아... 밍크족이라서 하... 밍크족이라서 또 싸움 잘하죠 달 보면 그죠? 근데 캡틴 크로도 곰을 찢어요 밍크족은 사람을 찢지만 캡틴 크로도 곰을 찢어 얘는 달이 안 떠도 찢죠 얘는 달이 떠야지 찢죠 뭐야 이거 뭐야? 아는 분? 토끼보단 셀 것 같네요 애기 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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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으로 가야 될 거다? 딱 여기? 명왕 레일리 레일리는 많이 올려야죠 전성기 기준으로 가야겠죠? 레일리 전성기 기준이면 여기죠 딱 여기? 여기 늦겠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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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겠습니다 여기 여기 좀 내릴까? 딱 요정도? 요정도로 갈게요 천성기 기준 천성기 기준 천성기 기준 천성기 기준 샹크스 아래 부관 로저 부관 로저 부관 부선장 부선장 부선장급 부선장급 얘네보다 쎄 수 있어? 안되죠. 근데 얘도 내려야 하긴 하지만 조로요? 전성기 기준으로 조로? 조로가 이기지 않을까? 조로랑 캡틴키드? 아직은 그죠? 아직은 이 정도? 올려? 내려? 올려? 내려? 근데 이게 전성기 때 명왕 싸운 거 본 분 명왕 싸운 거 보신 분 전성기 때 그냥 셀 거 같다는 느낌이지 그죠? 그냥 셀 거 같다는 느낌 지금도 개센데 늙었는데 이 정도 개센데 쓰읍 개세지 않을까? 딱 이 정도 넣겠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넣겠습니다. 이거는 쿠마가 아니고 파시스타? 그걸로 쳐야 되는 것 같아요. 양산형 쿠마 근데 거의 전투력 비슷하지 않나? 생각 못하는 거 빼곤? 아 근데 약해. 맞아. 훨씬 약해. 훨씬 약해. 맞아. 개.. 개 부서졌어. 그때 당시도. 그치? 개 부서졌었어. 이 아저씨가 되게 세 보이는데? 여기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써니용 미만 잡이지. 딱 여기. 뭐뭔가 딱 여기. 이 정도. 칼리파 위에. 볼사리노. 볼사리노. 크.. 세죠? 원장님. 원장님.. 최소 여기야. 그치? SS 시작해야죠. 근데 원장님이 최선을 다 안해. 그치?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어. 얘가 근데 돼지 눈이 좀 좋아가지고 만날 때마다 다 개 패. 근데 지금은 확실히 명왕보다 센데 옛날에는 확실히 이랬을 것이고 지금은 지금 그 키자루랑 옛날 명왕하고 했다면 명왕이 더 세지 않았을까? 아우키지 아우키지 애가 더 세, 셀 것 같아요? 아우키지보다? 키자루가? 키자로 좀 약간 양악 느낌도 있어 비슷한데 모르는 거잖아 그치 비슷한데 몰라 이거 그냥 요정도로 내버려 두께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 이름 뭐였더라 네 글자였는데 센토마루 애기 그 저 기계 쿠마기계 그 담당자 쿠마기계 갖고 다니면서 그 기계 풀어놓고 다시 수거하고 하는 업자야 과학부대인데 지는 도끼 쓰고 있어 이거 업자 업자도 세요 업자 센데 어느정도 센지 모르겠네 그래도 얘 다루려면은 좀 더 세야겠지 유행 쓴다고요 얘가 어떻게 어떻게 그러면 얘는 와누쿠니 그거야? 몰라 기억 안 나 최근 거? 최근 거 안 나왔는데 아 네 지나갔을 수도 있어 못 봤을 수도 있어 세.. 세겠죠? 선이오는 이길 것 같다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핸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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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콕이 좀 애매해 초반에 싸우고 그 다음부터 활약을 안 해가지고 세긴 센데 탑급 얘네들하고 싸운 적이 없어 그치 그리고 얘는 옛날에 또 노예 출신이었단 말이야 그쵸? 노예 출신이어가지고 괜히 약해 보이는 게 있어 그래서 나는 딱 이 정도로 봅니다 이 정도 딱 이 정도 딱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뱀 뱀 뱀 뱀 두 명 쌀라만드랑 뭐였는데? 살라만다 썬드소니아 마리골드 살라만다랑 하나 뭐였지? 뱀뱀 열매 모델 살라만다 하나는 하나는 독이었나? 아나콘다 근데 왜 파충륜데 왜 가슴이 왜 이렇게 있냐고 하는데 파충류와 포유류에 그게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세죠? 거의 이게 삼국지야 사실 행콕하고 삼국지야 이게 세자매야 세자매 근데 써니오는 뚫을 수 있냐 하면은 난 안된다고 보고 CP9 판다 아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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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내려야겠는데 아롱은 제가 좀 그거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좀 약간 너프된 거를 좀 감안해 줬어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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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해줬어요 초바에 나왔어요 누구죠? 아 그 그 행콩네 개죠 행콩네 개는 음 구사의 적단 약해요? 무장색스인데 티본 스테이크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다 이게 누구죠? 할배? 할배는 일로와 아 아 이제 임펠다운이네요 이제 임펠다운 이제 임펠다운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우섭스승 모르겠어 벌레 타고 다니네 쎄요? 중장급이에요? 금번호께 생겼는데 중장급이면 요정도겠네요 써니온은 못 이기죠 마젤란 미쳤죠? 마젤란 크 마젤란 마젤란 선생님 좀 많이 올라가야 돼요 마젤란 선생님 진짜 그 감옥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임무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센 녀석을 넣겠죠 마젤란은 대장급이에요 3대장급이고 3대장보다 더 센 거 같아? 한 이 정도지 아 이 정도야 진짜로 아 개쎄 진짜 아니 왜냐하면은 이런 이런 애들이 다 갇혀있어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 갇혀있는데 뭐 해루석 했었어도 다 관리하고 하나하나 탈출하면 개 패고 막 이런단 말이야 칠무엘 보다 약한? 도플라밍고 보다 약하다고? 아 아니야 마젤란 선생님 한야발 한야발은 약해요 근데 그 죄인을 그 어? 때려잡겠다는 이 그 사명감은 높이 살만함 근데 이제 그 마젤란을 그 내쫓으려고 근데 전투력이 그렇게 세진 않아 딱 여기 한야발 어 얘도 그거죠 지키겠네 얘 두명 얘는 더 약해 한야발보다 너는 간폴 간폴보다 세 이 여자 이 여자 뭐였더라? 갓 교도관인데 무슨 능력치였지 얘가? 싸디 야수병 관리자 여기 여기 될게요 여기 이완코부 이완코부 세죠 혁명군 간부 혁명군에 과감한 디자인들이 많아요 혁명군에 생긴건 악당 같은데 악당 아니에요 루피를 굉장히 물씬 양면으로 지원해줬어요 이악물고 살렸잖아 루피 이 선생님 아니었으면 루피 지금 그 저승이 있어요 쿠마랑 비슷하다고? 행콕보다는 안쎄 것 같은데 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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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에이스 에이스가 하 근데 이름값이 있잖아 2번대 대장인데 아 얘 뭐였더라 이 이나즈마인가 익은 이마였나 익은 이마 가위로 잘라낸 애 있어 이나즈마 얘도 혁명군이에요 얘는 디자인이 좀 간지나 근데 얼마나 센지는 모르겠어 능력만 센지 뭔지 그래서 얘는 디끼손? 디끼손까지는 아니겠지 너도 검증 받어 드래곤 옆에서 드래곤 옆에서 맞어 얘 칼 되게 좋은거 아닌가? 아 얘가 압살롬 죽여 맞어 압살롬 죽이고 열매 먹어 마젤랑급이에요? 그렇다고 여기까지 올릴 순 없어 떨어져 오르지 진짜 높게 쳐줬다 여기 너 여기 하아 아 여긴데 원래 씨 아냐 너 여기로 가 안 돼 딱 이 정도 비의 시류 다시 조그를 좀 낮출까? 아 여기 여기 저기 아 아 아오키즈 아오키즈는 지금 원수죠 아오키즈는 지금 원수죠 아오키즈가 일단 쿠자니로 이겼으니까 그쵸? 루피보다 셀라나? 루피보다 셀라나? 루피보다 셀라나? 루피보다 셀라나? 루프 화검의 비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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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타시기가 너무 높다 타시기 너 일로와 너도 너무 높아 얘는 왜 이렇게 높아? 비슷하네 비슷하 여기 여기에 비슷하죠? 스쿼드야? 얘는 센지 안 센지 모르겠어 스쿼드 그래도 그래도 뭐 어? 위대한 항로에 있으니까 신수양 담궜 쓰읍 쓰읍 담궜지만 하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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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수염한테 일단 검이 박혔다는 거 자체가 그치? 검이 박혔다는 거 자체가 센 거야 얘 얘 얘 얘 얘 얘 얘 얘 얘 비슷하 비슷하보다는 좀 높게 평가하는 거지 요정도 하겠습니다 오즈 오즈 주니어 오즈 주니어 오즈 주니어는 그렇게 세지 않아요 리틀 오즈 리틀 오즈는 한 얘네 왜 이렇게 높아? 이게 어디까지 올라 가만히 냅두니까 한도 끝도 없이 올리네 악장왕이었나 얘가? 아말로피사로 아말로피사로 얘도 센지를 모르겠네 얘네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아 적어도 적어도 이급은 올려야지 증명해야 되는데 그냥 이름값으로 대충 느낌으로 볼게요 느낌으로 얘도 좀 느낌은 여기까지죠 드래곤도 올려줄게요 아 아까 내가 창문을 열어놔가지고 모기가 엄청 들어왔어 하으으으... 후으으으으으으 loser 치 여기다 뜯겨 뭐.. 이나지마.. 이나지마.. 여기..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는 일단 제일 짱이 부짱보다는 무조건 전투력이 높은 세계가 아니야 그냥 뭐 머리가 좋아서 있고 이런 거는 있긴 있는데 거의 제일 짱은 무조건 제일 세 그 조직에서 제일 짱 그런 세계관에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긴 해야 돼요 선장이 그냥 제일 세다는 게 기장사실 얘 누구였더라? 얘도 검은수염 그건데 카트리나 대본 그치? 카트리나 대본 등치 큰 아줌마예요 얘도 S급이라고 막 그랬는데 카트리나 대본 음.. 얘네보단 높겠지? 얘네보단 외부에서 0이 빈산데? 임원급으로 데리고 온건데? 대충 여기 넣을게요 어.. 산.. 산후왕이었나 얘가? 산후왕? 산후왕올르프 얘 엄청 큰 애예요 얘는 어인 아니야? 아 거인이구나 엄청 거인 근데 얘 되게 센 거 같애 한.. 여기는 넣어야 돼 바스.. 코 샷 바스코 샷? 에주가 에주가였나? 바스코 샷 아..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뒤에 올려줘 나중에 교통정리 뭐야 얘 이거 뭐예요? 갈색수염? 처음 보는데? 갈수도 있어? 갈수는 뭐야? 펑크해져듯이 나와? 쩔이야? 근데 셀 거 아냐 쿠이나 보다는 셀 거 아냐 이거는 부술 거 아냐 쿠이나급이야? 쿠이나급이야? 써니온은 당연히 못 부수고 얼마나 센지 모르겠네 그냥 이따 놓을게요 얘 루피 엄마 옛날에 그쵸? 나단 나단은 세긴 한데 딱 요정도야 딱 요정도 아 가푸 가푸 접혔다고 가푸가 힘 빼줬겠죠 누구야? 사보야? 싸고 사실 근본도 없는 애인데 이런 애 나오면 안 돼 알고 보니까 삼형제였다고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에이스랑 루피랑 같이 지냈다고 이러면서 용조권 잊어라 사실 인정이 안 돼요 사실 참모총장이래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러면 인정해줘야 하잖아 또 괜히 얘네가 또 직책을 준 게 아니거든 음 여기까지 우루지가 괜히 세보이네 여기까지 줘야 되지 않나 이거 뭐야 옛날 이야기 할 때 나왔던 애들 아냐 아 얘가 호디존스야? 아닐걸? 호디존스 애들은 여긴데 아 안 나오네 야 얘 호디존스인가? 블루잼? 아이씨 또 세니까 요정도 느낌 밑에 흰색이 호디야? 아 예예예 호디존스 호디존스는 센데 근데 간지가 안 나 음 보약 먹어가지고 보약이 너무 의존하고 그리고 생각 그니까 보약 먹고 세지면 상관없거든? 보약 먹고도 퍼포먼스가 그렇게 나오지가 않았어 그치? 보약 먹고 막 막 해카닥 돌아가지고 막 하면 상관없는데 쓰읍 보약 먹고도 이 정도면 보약 끊는게 낫지 않나 아 난 진심으로 아 난 진심으로 써니오 못둔다 못둘는다고 봐 얘 진짜로 이 정도? 써니오 그 프랑키가 그 어? 모르겠네 얘는 개다 반더 반더 뭐더라? 부메랑 아 카리브야? 아 카리브구나 아 얘다 얘다 도끼 얘네 반더 데켄 아 반더 데켄 얘도 피.. 사람 피곤하게 피 말려서 이기게 할 수 있죠 얘 사기죠 다시 날라오죠 근데 인간 자체가 약한 것 같애 인간 자체가 약해서 페루한테 안 되죠 얘는 페루선에서 정리죠 페루선에서 정리죠 페루선에서 정리하죠 페루선에서 정리하죠 페루선에서 정리하죠 페루선에서 정리하죠 블루잼 근데 모르겠는데 아무튼 블루잼은 한 여기에 넣겠습니다 얘도 누구인지 모르겠네 모르겠다 이거 여기다 넣을께요 카리브는 세요 카리브는 실제로 세요 나중에 좀 독려 되는 것 같ste 아 사모성호생이야 얘는 실제로 세 얘 무슨 능력 있는데 뭐였드라 느읍! 느읍!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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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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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아 요기? 뭐해? 이게 뭐임? 왕자? 아 왕자 여기 있는데 아아 동생 동생! 동생은 약해! 카리브랑 코리브 동생은 약해요 동생은 동생은 개.. 개 정도 아니 개보단 쎄고 미스터 3 미스터 3 미스터 3 이거 엄청 큰거죠 이거 받아서 모음 보단 높죠 스.. 쓰르메? 쓰르메야 쓰르메 쓰르메 그 정도? 아빠 어인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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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세죠? 어인왕 어인왕 한 어인왕 얘가 귀찮게 해서 그렇지 얘가 더 세일 듯 아 인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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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는 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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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음 옆에 있어 얘 왕자들이거든요 왕자 세명 얘가 제일 세고 얘네 둘도 세요 파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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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센데 막 엄청 세진 않고 음 일단 얘는 못 이겨 써니온은 못 이겨 한 땅 이 정도? 먼저 한 티어 아래 일단 여기 일단 여기 일단 여기 일단 여기 시라오시 시라오시는 사실 등치만 크지 세진 않잖아 고대병기를 뭐 부를 수 그 얘가 아 얘 자체가 고대병기였나? 아무튼 그런 거지 아직 각성을 안 했잖아 101권까지는 각성 안 했으니까 시라오시는 시라오시는 내가 봤을 때는 시라오시는 시라오시는 내가 봤을 때는 피망 당근 양파가 폐면 울 듯 안 아퍼도 그냥 겁먹고 울 듯 자, 얘는 누구지? 얘 뭐야? 해마야? 대신이요? 일단 어인 인어는 전투력이 쎄가지고 근데 전투에 이런 애들보다 쎄까? 한 요정도? 얘도? 꼴뚜기 대신.. 망둥아 대신이야? 망둥아 대신 누구지? 아론 누나요? 나 왜 처음 봐? 와 나 진짜 진짜 처음 봐 자영업자야? 어인 자영업자니까 음.. 여기까진 넣어줘야죠 여기까진 넣어줘야죠 이건 뭐야? 와.. 모르겠네 너무 많다 호디부아? 호디부아 호디부아 얘도 호디부아 얘도 호디부아 호디부아 이 이름 뭐였지? 보고 보고 커지죠? 아 원래 큰애였나? 와닿치미 와닿치미 얘는.. 얘는.. 하.. 얘는.. 징배.. 징배 부선장 아 피셔타이거야? 알라딘 맞죠? 알라딘 알라딘 알라딘도 꽤 세겠죠? 알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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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돈 돼야 돼 알라딘 알라딘 피셔타이거? 피셔타이거 피셔타이거 세죠? 세지? 센데 쓰읍 세긴 센데 아.. 성지 마리조아를 부숨 혼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 S에다 놓을건 아니야 딱 여기에 해주겠습니다 여기 얘네 상어들은 물고기들은 물고기 물고기 존으로 보내겠습니다 물고기 존으로 보내겠습니다 아씨 올리는것도 이기네 작게 해서 작게 해서 아씨 아씨 물고기 물고기들 올려 아씨 물고기들 너무 귀찮아 얘 얘 뭐 오징어였는데 손 많이 가네 아참 어디야? 어디까지 가? 오징어 와닿짐이? 와닿짐이 어.. 와닿짐이 좀 더 세네 아니야? 여기까지 올려줄게 얘도 올려 얘도 올려 별 차이 없어요? 얜 뭐지? 얜 뭐지? 이거 뭐야? 오토이메? 엄마? 아 엄마는 좀 그거죠 당차죠? 엄마 좀 당차 당.. 당차 넝비 아니야? 근데 희그마 선에서 정리될 듯 저 souls 으으으 흫... 프랑키 부하한테 질 듯 아 해 환자에요? 카드 모디는 환자랬도 모디는 펼것 같은데? ör 아 얘 정도? 코알라 혁명군이거든요 혁명군은 시 Blanche에 정의안가 코알라 코알라도 세긴 세요 코알라 아 얘 이름 뭐더라? 폐콤즈였나? 아 뭔가 잘한다 폐콤즈 얘 밍크족인데 폐콤즈 죽지 않나? 아 몰라 몰라 용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폐콤즈 밍크족은 기본적으로 좀 세요 근데 얘 왕자보다는 약할 듯? 타마고남자 빙가빙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타마고 아 3억이라고요? 알았어 올려줄게요 어 그리고 타마고 타마고도 세나? 타마고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타마고 여기 용 용 뭐야? 펑크헤저드? 펑크헤저드? 그냥 용임? 씨 스르메한테 털릴 것 같은데 타마고가 더 세다고요? 타마고 스쿼드 누구야? 진짜 누구야? 뭐야? 아 나 이 편을 좀 대충 봤어 재미없어가지고 얘 시저 나올 때 펑크헤저드 편을 아 좀 노잼이긴 해 솔직히 스마일 만드는 데잖아 디코몰에 왜 이렇게 올려치냐고요? 시저는 근데 전투형은 아니니까 짜바랍선에서 정리죠 브루노 브루노 원펀의 사망 아 오이 얘한테도 안 돼 반장들한테도 안 돼 여기? 한 이 정도? 이 정도? 아 시저가 열매가 있지 딱 이 정도 어딨죠? 그거? 개코몰이 어딨죠? D? 개코몰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있어야지 있을만해 이게 누군지 모르겠다 거인이라고? 거인이면 이거는 부수죠 거인화한 애기라고 아 그래도 이건 부수죠 여기 이 가람 뒤에 아 얘 그거야 핫비 아 얘 기억난다 얘 좀 모네 얘 좀 세지 않아? 모네? 모네 세요 근데 이건 못 넘지 쇠도 반더대킨 선에서 정리될 듯 아 이거 뭔지 모르겠다 정신나간 벼멸군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타식이 이겼다고요? 타식이 어딨어 네가 와 이거 뭐야 죽은 것 같은데 이거 뭐야 베르곤가? 베르곤가? 아 베르곤 맞아요? 베르곤 세요 베르곤 좀 간지 캐릭터야 베르곤은 나중에 도플라밍고 쪽까지 해가지고 계속 나와서 도플라밍고 쪽 그 간부가 처음 등장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로우랑도 연결이 돼 있어요 로우한테 넌 나한테 안 돼 이러다가 베르곤 베르곤은 요정도 되는 것 같아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 조금 조금 한 요정도? D급 아 이거 뭐였더라? 이름 뭐였더라? 까먹었다 키네몬 키네몬 여우불 키네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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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데 그렇게 세진 않아 근데 와노쿠니 버프를 받아가지고 와노쿠니인들이 그냥 세서 뭐 얘가 은근히 세다 은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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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뎅 그 오뎅 가신 중에는 이렇게 말뚝잠 큐시로랑 얘 둘이 그냥 제일 A 쓴 것 같아 둘이 어 넨지로랑 얘랑 물론 걔 총 쏘는 애랑 걔도 있긴 한데 얘는 초파랑 붙으면 초파랑 펼 것 같은데 비스타도 펼 것 같아 스쿼드 스쿼드 딱 요정도? 키네몬이요? 키네몬 그 카이도 으악 하게 만듦 얘 뭐야 얘 뭐야 회군 중장이요? 회군 중장이요? 쓰읍 처음 보는데요? 초면인데? 중장이면은 타시기보단 높겠죠? 아 이정도? 중장 뭐뭔가가 뭐뭔가가 여기있어요 너무 낮다 그치? 요정도 있어야지 요정도 있어야지 아 얘 뭐더라? 오뎅 아들 모모노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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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포텐셜은 있는데 지금은 약하죠 지금은 약해요 지금은 약해요 용 변신하고 하는데 나중에 커지고 그러는데 보면 이거 다 안 안 나왔네 여기서 멈췄네 여기서 멈췄네 걔네도 없네 오로치 그 부하 부하들 스님 스님 아 위에 있어요 아무튼 모모노스케 여기 모모노스케 전투력은 약해요 까루 까루군단 선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둘이 하면 얘가 이길 것 같긴 한데 베이비5 베이비5 세죠? 센데 엄청 세진 않아 엄청 이 쭈야가 어 양학 전용인 것 같애 얘는 도플라밍고 패밀리 한 이 정도? 얘 왜 이렇게 높아? 쥐플도 아닌데 하늘섬 하늘섬 애들이 좀 높네 전체적으로 그죠? 쥐 너네 내려와 너도 내려와 쥐 아 얘도 간부예요 하늘 날아다니네 개꼴 보기 싫은데 도플라밍고 패밀리 얘는 얘도 일단 쌤 베이비5보다 약한 것 같애 근데 얘보다 약할 수도 없죠 얘 좀 더 내리자 아 후원 감사합니다 이슈 후지토라 후지토라 위로 가야죠 음 딱 요기야 후지토라는 근데 얘는 중력 열매 진짜 센데 이렇게 할까? 얘가 더 센거 같애 운속 떨어뜨리는데 얘를 어떻게 이겨 사보랑 후지토라랑 비긴거 시간이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 누구죠 아아 얘 약해 얘는 이 할배가 센데 이 할배가 이 정도 음 아이 뭐 뭔 쓴데 얘 뭐 뭔 쓴데 뭐지 퀴로스 퀴로스 세요 퀴로스는 그게 누구야 슈가 때문에 진짜 억가당한거임 어 도풀보다는 약할거 같구요 오즈가 더 많이 올라가야되나 요기까지는 가야되지 않을까 한단계 더 낮아 한단계 더 낮추자 아 요기 요기 딱 요기 이 어야 ым 스몰에기 스몰의 기 뒤로 요정도 요정도까지 가야되지 않나 칭자오 칭자오 전성기 때로 가면 에스... 에이에스로 가야죠 에이에스 가프랑 붙었는데 가프한테 졌으니까 일단 여긴데 여기는 확실한거 같애 요급은 맞아 레일리 위급인거 같애 요정도 마젤라이 좀 너무 높다 요정도 칭자오 요정도지 요정도 한 대에 져서 이렇게 됐다고? 흐으으으으으으으으음 B? 아냐 요기는 가야지 A까진 가야돼 B는 아니야 B까지 가면 안돼 사이 사이도 세요 루피 산하 해적단에서 주력인 것 같애 캐번디시랑 바르톨로메오랑 사이 요 셋 정도는 캐번디시가 제일 에이스고 키번디시는 진짜 쌤 얘도 되게 세요 내가 봤을 때는 프랑키급은 되는 것 같은데 요급은 되는 것 같애 이 정도? 누구죠 애? 얘랑 둘이 세트인가? 얘 아래 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아 맞아 자켓 입어가지고 그치? 어 맞아 맞아 센데 어느 정도 센지 까먹었어 세트 한 이 정도? 이 정도 싸움하는 왕 복싱왕 복싱왕 세죠? 센지 까먹는 왕 센지 까먹는 왕 센지 까먹는 왕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얘도 루피 해적단 그거죠 어 술레이만 대제 근데 얘 제대로 싸운 걸 본 적이 안 본 적이 없네 얘는 막 그렇게 세진 않아 아 여기 여기 킹펀치 피카 돌치운용 온론버스였나 온론버스 대선단 80척인가? 온론버스는 슐레이만보단 낮을 듯? 써니오 써니오 이길 수 있나? 얘도 사나야 캐번디시다 캐번디시는 얘는 한번 파워업을 한번 합니다 그 안에 미친놈 어 하쿠바가 이제 기본도 센데 하쿠바가 뜨면 여기 D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 D 하쿠바 모드까지 가면 D도 되게 세거든요 D D 음 얘 얘 이름 뭐였더라? 공주 레베카 레베카 세죠 센데 딱 여기 마르톨로메오 마르톨로메오 또 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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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베리어 열매 아..얘 보였더라? 무슨 포인데? 2대5..2대온 무슨 포 2대온인데? 파괴포 2대온 얘는 좀 떨어지죠? 아 이정도? 얘 좀 아래로 얘 거인 얘도 루피 해적단 하이루딘? 어 하이루딘 버기 딜리버리에서 탈퇴하잖아 그죠? 초파보단 셀듯? 키네몬이 좀 앞에있다 다시 모르겠다 블루..블루 길이였나? 얘 발버전 세트거든요? 2대5였나? 2대5..2대5? 2대5랑 블루 길이 왕 리쿠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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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쥐시선? 토마쥐시선? 좀 더? 좀 더? 토마쥐시선? 백단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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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나오는데? 그.. 투기장 말고 딴 데서도 나오는데? 혁명군 뭐 가르칠 때 나오죠? 맞어 어인공수도 백단.. 백단.. 이라서 백단핵이에요 근데 막 그렇게 세진 않아 딱 이렇게 세 명이야 이렇게 딱 세 명 딱 이 정도야 그냥 아 얘네 세요 얘네 얘네 이름 뭐지? 뭐 코코? 아 얘네 세요 크기는 작은데 힘이 어마어마 뭐 근데 제브라.. 만큼은 아니지 시저도 여기 있는데 써니오 못 이겨 얜 시저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애 시저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애 시저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애 시저가 모네보다 쎄 시저가 모네보다 쎄 모네도 있어 아우 씨 시 아 여기 아 시저가 은근히 쎄다고요? 시저가 모네도 있어 근데 얘는 난 그거 그 기억밖에 없어 잡혀가지고 계속 시달리는 거 그거밖에 기억이 없어 얘도 기본적으로 쎄죠 한요정도 넣어 중장이죠 마스티우였나? 마스티우 중장인가? 중장은 중장끼리 모아 디아만테? 펄럭펄럭? 쎄요 펄럭펄럭 키로스한테 지니까 올려야되나? 키로스를? 키로스를 하나 더 올리자 이정도로 하죠 콧물 아 콧물 콧물은 조금 약해 디아만테 보다는 약하잖아 최고 간부급은 아니잖아 콧물을 못 이겨내야가 아니 최고 간부야? 아 그렇구나 콧물 근데 지금 나미를 못 이겨 얘네는 최강체중에 최약체 여기 콧물 콧물 이게 성 뭐 동화 동화되는건데? 동화동화에 얼마였나? 여기 조로랑 붙었나 얘가? 디아만테 보다 얘가 더 센거 같애 디아만테 보다 얘가 더 센거 같애 디아만테 보다 얘가 더 센거 같애 한 요정도? 슈가 슈가 가사기죠? 슈가 무소브한테 졌지만 아 얘네 능력은 좋은데 불안정해 그치? 능력이 너무 괴색이야 장난감 만드는게 얘네 좀 그 보호해주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치? 실제로 프로는 아 근데 얘는 너무 그 약점이 너무 많다 약점이 너무 많아 야 이정도 아줌마 아줌마도 간부죠 아줌마 베람이 아래 라오지 라오지 세요 라오지 전성기 때는 엄청 셌을 것 같은데 얘가 기술이 뭐냐면은 근육연금 이라고 젊었을 때 근육을 모아놔 근육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연금을 근육연금을 타먹어요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래 근육연금인가 뭐 있었어 근육정립해놨다가 잘못이 그래서 늙어서도 그거를 끌어다 써가지고 쎈거야 근데 얘가 돈샤이 돈샤이한테 털림 돈샤이 어딨어 못찾겠어 아 여깄다 가까스로 이겼으니까 가까스로 이겼으니까 근데 젊었을 때라면 전성기 때라면 여기까지는 있지 않을까 현재 기준으로 가면 신수염 죽어서 여기에요 ZZ에요 각 각 캐릭터 전성기로 가야돼요 하드보일드 애기 얘 이름 뭐였더라 하드보일드 애기 샌요르 핑크 헤엄치는 애 얘요? 얘 얘 쎄요 안약해 여기까지는 아니고 얘네가 더 올라가야되나? 얘가 바이슨? 마하 마하 바이슨이었나? 마하 바이스 게 싫죠? 얘가 톤톤 열매였나? 그죠? 어 무겁게 하는 애 그냥 여기 있어라 얘가 쎄 델린저? 얘가 쎄요 얘가 얘가 그냥 갭했어 얘 뭐 때문에 쎘더라? 하일 신고 다니는데 이거 불로 받아버리잖아 그냥 찍어버리잖아 일반 간부 중에서 되겠어요 여기까지 가 얘 폭탄 얘는 이름 모르겠다 글라디오스 얘보단 쎄죠? 아 이제 거기네 얘는 스폰데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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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력이 세진 않아 근데 그림 그리는 게 그림 그리는 게 하아 여기로 할게요 이 이름 뭐더라? 로신한테 근데 얘가 세진 않잖아 이거 배 선에서 정리될 듯? 이 정도? 어? 카이도우다 카이도우가 여기로 가고 지금 확실히 루피보단 쎄죠? 위불 위불 센데 어느 정도로 센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할게요 일단 이거 뭐죠? 토끼 아 위불 아 위불 엄마 위불 엄마 카루 군단 선에서 정리될 듯? 코끼리 아 여기 끼리코 지니샤 지니샤는 웬만하면 웬만하면 이거 못할 텐데 여기 아 여기 제가한테 털렸으니까 여기 밍크족 아 후원 감사합니다 루피보단 sss급에 있는 밍크족이 쎄죠? 진짜 밍크족이 설정이 너무 사기야 울트라맨? 오디오 이 사람이야? 얘도 밍크족 여우 여우 옆에다 놓을게요 여우 어딨어 쥐? 아 여기 있네 근데 얘가 페로스 페로한테 개털리거든? 빅맘 쪽이 없네? 알겠네? 쓰론화 했는데도 얘한테 개 털려 지니샤요? 왜요? 얘는 사탕화살 날려 얘 2인자긴 하죠 이 정도는 넣어야죠 근데 얘 은근히 잘 터지더라 근데 은근히 잘 터져 때리면 맞아 안 피하고 잭 아 카타구리가 2인자죠 맞아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좀 약간 권한은 페로스 페로가 2인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무력으로 봤을 때는 카타쿠리가 2인자고 얘는 조금 떨어지죠 한 이 정도? 지니샤를 근데 왜 올려? 이거 왜 올려요? 아 지니샤가 갭 갭했다고요? 아 지니샤가 영영을 받고 한방에 털었다고 지니샤 지니샤 할배 왜 이렇게 높아? 이게 뭐 간부인가? 카이도 간부인가? 카이도 간부인가? 아 여기 있어 어 얘네 하아 하아 얘네 막 그렇게 막 하진 않은데? 그쵸? 약한 건 아닌데 막 쓰읍 아 더워 오 있어 얘 아 여기다 넣겠습니다 3종상에다 놓고 어... 이루아라시? 이누아라시인가? 이누아라시 이누아라시는 어... 민크들 대장이니까 음... 스롱까지 되면은 쎄거든? 잭... 잭하고 뜨지 않나? 이렇게 하고 네코마무시 네코마무시는 누구랑 붙더라? 아 얘들 잭이랑 붙어요 아 페로스페로랑 붙지 얘네 둘이 그냥 비슷하니까 여기다 놓을게요 아 얘 어디... 어디에 나온 애들아? 얘? 많이 봤는데 아 배지부와 페드로? 페드론가? 페드로... 페드로가... 얘네랑 비슷하죠 민크삼총사 대장하고 비슷하게 여... 이제 이... 그... 아... 이름 뭐더라? 라이조 라이조랑 애들 그... 아... 키네몬 라이조 이... 얘네들 나오면서 완오픈이... 개보기 싫다고... 개보기 싫다고... 말이 많았죠 라이조... 라이조가 전투용은 아니야 첩보용이지 바다를 망친 주범이래 이... 써니호 선에서 정리되죠 타식이... 타식이 아래로 쳐줘야 될 듯 J J급 얘가 부선장이었나? 벨진의 부선장인 것 같은데 얘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있어 3인자인가? 아빠 상디아빠 제르마 상디아빠 세요 근데 상디아빠 센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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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dere... 에... 딱 여기야 여기까지 으으으으응... 얘 이름 뭐였지? 상디 누나 레이즈 아빠보다는 레이즈가 더 약해 레이즈 여기 형 동생 다 있네 뭐 욘디, 먼디 뭐 이렇게 시리즈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디였어 일본말로 상지, 상지였나? 상지? 빅맘이네요 산지 빅맘은 카이도우랑 붙여야 될 것 같아 근데 빅맘이 더 센 것 같아, 카이도우보다 카타쿠리 토트랜드 2인자죠 얘는 확실히 쎄 얘는 여기까지 올라가도 될 것 같아 이거 대신인데 그 알라딘, 다이후쿠 램프, 램프램프 열매였나? 문질문질 열매? 램프에 마신됨 램프에 마신됨 좀 억지야 그치? 램프에 요정되는 게 억지야 뭐 소원을 들어주는 게 돼야지 왜 지가 램프 요정이 왜 돼? 좀 떨어지죠?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더 떨어져야겠다 트레볼이 아 트레볼이 그 상황은 아니니까 비슷한 듯? 여기있지? 오븐? 오븐도 쎄요 오븐은, 근데 오븐은 웃긴 게 뭔지 알아? 바닷물에 자기 손을 넣고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다 바닷물을 다 끓여버리거든? 근데 능력자인데 바닷물에 닿았는데 괜찮아 바다의 신에게 어? 미움을 받는 열매를 먹었는데 바다에서 활개침 그래서 어인들이 막 바닷속에서 막 싸우는데 바닷물에 손 담그고 다 익혀버려 아 반 이상 잠겨야 된대 능력은 써지는데 숨 못 쉬고 그거 하는 거예? 하긴 에이스도 아 아니다 에이스는 스... 스케이트보드 탔지? 아이스 에이지 있잖아 맞아 아이스 에이지 그거 쿠자니 얼려서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 얘도 여기까지는 가야 돼 크래커요? 자꾸 막 만들어 크래커 딱딱딱한 크래커를 얘는 그렇게 세진 않아 얘 뭐였더라? 도서관이었나? 책책열매 아 책책열매지 몽도르 몽도르는 그렇게 세진 않아요 하나 더 여기까지 내려가자 샬롯 브릴레 샬롯 브릴레도 전투는 아닌 것 같아 유틸형 유틸형 책 어디있어 책 책보다 하나 더 낮추자 스무디 스무디 스무디는 세죠 제대로 써온 건 못 봤지만 스무디는 일단 장성이니까 셀 겁니다 잘 모르니까 크래커까지 올려놓을게요 이게 상어? 망치상어? 망치상어? 망치상어인데 얘는 뭐 싸우는 애 아니잖아 알라딘 부인 아 맞네 알라딘 부인 그냥 여기 이정도에서 멈춰 아이 얘랑 같은급이면 안돼 더 떨어져 어 모디는 이길듯 걔한테 질듯 누구지? 걘가? 눈 3개? 푸딩 푸딩은 푸딩이 싸움을 잘하진 않지 푸딩이 여기 얘가 악질이죠 얘가 악질인 것 같은데 알고보니까 좀 약간 상처가 많은 애고 그리고 상디 때문에 이제 좀 새롭게 태어나고 얘가 마지막 악질인데 얘가 진짜임 프란베 맞아 프란베? 프란베? 프랑페? 근데 이거 세진 않아 그치? 뭐 근데 모르겠어 아직 능력이 안나와가지고 얘는 여기 옆에 근데 요거 써니오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 이길 수 있어? 내려와 그치? iga 프르메테우스 제우스 그치? 프루미투스 요정도? 제우스 제우스랑 프로메테우스랑 비슷하겠지? 좋고 얘는 얘는 그냥 여기야 여기 더 약해 거의 그 나무? 크래커 할 때 나온 나무인가? 이게 어느정도 센지 모르겠네 약간 센 약간 센 요정도? 요리사 요리사는 그렇게 안세잖아 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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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트로이젠 맞아요 이거 뭐죠? 누구죠? 스티시? 전투요원은 아니죠? 아 좀쌤? 전투한대 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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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얘가? 왜? 알 수 수빈 스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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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 사실 진짜 착한.. 할머니 리얼 성..성녀 리얼 마더 자기가 나쁜 줄 아는 착한 사람 흠.. 어떤 하나지? 누구죠? 의도는 나빠 근데 결과가 좋아 흠.. 누구야? 아.. 빅맘 어릴 때 그.. 거인족.. 그.. 그거 하는 건가? 아니 왜 의도가 나쁘냐고 생각하냐면은 어린애들.. 얘네들을 이용해야지 키키키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보살펴 좀 흠.. 이건 누군지 모르겠다 얘는 혁명군.. 몰리? 몰리였나? 타로카네죠? 임펠다운 얘도 한 디자인 하죠? 혁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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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왕 몰리까지 해서 혁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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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헉.. 이 캐릭터가 이렇게 많으니까 여기까지 가야돼 솔직히 왜냐면 카이도우가 실질적으로 졌어 오뎅 부인 오뎅 부인은 좀 약해요 실제로 능력은 좋은데 파파구 선에서 정리될듯 할매 파파구 선에서 정리될듯 꼬마는 이길듯 덴지로 덴지로는 딱 여기다 덴지로 딱 여기야 남자의 여정남자 얜 뭐 그렇게 센거 같진 않아 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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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 얘 얘 얘가 누구 물리쳤는데 아 칸즈로 맞아 칸즈로 초반에 물리친 줄 알았는데 안 물리치 못 물리치고 또 예 아슈라 동작 아슈라 동작 또 그 가신 중에는 전투력이 높죠 아슈라 동작 예 아래급인 듯 예 갑파 갑파는 전투력은 좀 떨어져 갑파 근데 얘는 썩은 물고기 먹고 잘 버틴 비비기 비비기에 능함 솔직히 써니오 못 이길듯 하 음 이름 뭐였더라 신호부 옛날에 예뻤어요 옛날에 예뻤어 시노버 시노버 나 여기 이건 누구야? 이게 누구야? 시노버 걸러 얘가 걘가? 경단 열매인가? 경단 열매 세요 개사기야 얘 땜에 얘 땜에 거의 비벼졌다고 보는 거야 카이도 경사 한 몇 천명은 얘가 다 조져놓은 듯? 말이 안 돼 페널리티가 없어 사기가 좀 많아 근데 그 사기 능력을 전투력이 약한 애가 갖고 있다 우연치 않게 근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전투력 강한 애가 먹으면 어떻게 돼? 아니 얘는 슈가보다 더 쎄 왜 그런 줄 알아요? 슈가는 애초에 그냥 장난감으로 만들어서 고장내버리잖아 얘는 우리 편이 돼 아 근데 동물 한정이야 동물 한정이야 아 동물 한정이구나 그래서 스마일 능력자들이 그렇게 된 거구나 그게 약점이었구나 그러면은 슈가 어디 있어 슈가 옆에 붙여놓을게요 슈가 보다 좀 떨어지네 능력이 그러면 여기 여기 아 지니샤를 지니샤를 집에? 근데 이렇게 개인상성으로 하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킹 킹은 킹은 뭐가 센지 모르겠어 그냥 그니까 이제 좀 약간 뭐라고 하지? 옛날에는 막 이렇게 능력별로 특색이 있었잖아요 뭐 버기 뭐 팔 뭐 그냥 쎄 얼마나 쎄가요? 한 20억만큼 쎄 뭐 이런 식이야 한 13억만큼 쎄 그래서 그냥 물리적으로 꽝 때려 근데 13억만큼 때리고 7억만큼 때려서 13억만큼 때리는 게 더 세기 때문에 으아악 하하하하하 아 진짜야 옛날에는 고무 고무 총 동강동강 열매로 피하고 동강동강 열매로 나 뒤로 하나 보냈는데 몰랐지 으악 뭐 이런 식인데 이제는 그냥 어떤 능력 무슨 열매인지는 중요하잖아 서로 정권을 달려서 부딪히셨는데 13억 그 현상금 13억어치의 그 파괴력 때 뭐 7억 파괴력이 붙으면은 13억이 당연히 세기 때문에 으악 이거야 지오누우님 지오누우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얘는 20억정도 되지 않나요? 20억정도 으악 여기까지 올라가야 될 듯 퀸 퀸 퀸은 사이보그죠 얘는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퀸도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넣을까? 사모에드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자 퀸 퀸 퀸 퀸 퀸 퀸 퀸 퀸 퀸 카타쿠리가 견문색이 완전 전공이죠 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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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쿠자이기 때문에 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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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이렇게 싸우면 얘네한테 질 듯? 피망한테? 얘는 센데 야스 이에 야스 이에인데 그렇게 센게 아니고 이에야스? 이에야스? 호통치는게 쌤 그냥 그렇게 세진 않아 그냥 여기 무사니까 한 이정도? 걔는 이기겠지? 낙타랑? 이정도? 해왕류는 없어요 그리고 오로치 오로치가 용인데 히드라인데 오로치 오로치 능력은 좋은데 본인이 약해 그냥 2선에서 조져질 듯 오로치 여기는 이제 토비로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갠데? 엑스.. 엑스드레이크까지 여섯인가? 공룡들이거든요 공룡들이거든요 얘가 울티가 되게 센 것 같애 얘가 안 쓰러져 맷집이 엄청 쎄 얘는 한 조즈까지는 아닌거 같고 조즈를 하나 더 올려야될 것 같애 요정도? 얘가 이제 전 CP9이죠 후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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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누구랑 붙더라? 프랑키랑 붙나? 아 아 징베랑 붙나? 아 그럼 얘도 좀 셀텐데 얘가 더 센거 같애 울티보다 얘는 기절하지 않아요? 바로? 페이지원은? 얘는 뭐 뭐 하는거 없는거 같애? 그냥 또는 그냥 한 요기? 존재감이 너무 없어 얘는 좀 많이 괴롭힘 마리야 거미 아줌마 거미 아줌마가 크기도 커요 거미 아줌마 거미 아줌마 여기 얘는 얘는 좀 약간 뇌절하던데 공룡인데 좀 약간 뇌절이야 헬리케라톱스 헬리케라톱스 뭔지 모르니까 내리고 야마토 야마토 이제 동료죠? 사실상 동료 동료 되는거죠? 근데 얘를 하아... 약간 새끼 카이도우야, 그냥 카이도우가 쓰는 도깨비 방망이 얘도 쓰고 자 이렇게 하고 교정 들어가야 된다, 교정! 퇴구! 퇴구까지! 지니샤! SSS 맞아요? 후원 감사합니다 맞아요? 얘 아무도 못 물리쳐요? 가푸가 개세게 빵 때리기 하면 그냥 자빠질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리얼로! 잭 수준에서 상대가 안된거지 가푸가 개세게 빵 때리면 이길 것 같은데? 왜냐면은 가푸는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닷속에 들어가서 헤엄치면서 개.. 개빵 때리면은 그래서 나는 가푸가 1등 그래서 나는 가푸가 1등 얘는 나중에 뒤로 보내고 그럼 지니샤! 이렇게 서열이죠? 쌩곡구! 쌩곡구가 장.. 손바닥으로 빵 때리면 어떻게 돼? 이겨 안이겨? 부처님 손바닥으로 빵 때리면 얘는 안돼! 왜 그런지 알아요? 얘는 안돼! 능력자라서 바닷물 속에 못 들어가 봐봐 얘는 바닷속으로 걸어다니는데 그리고 로저 이 3명 이길 수 있어요? 로저가? 못 이겨! 왜냐? 도망다녔어 흰수염 이겨요? 못 이기죠 여기 아카이노 이 5명 이겨? 못 이겨 얘가 이게 하긴 했는데 쇠약해진 흰수염이 칼침 맞고 비리비리 할 때 원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전성기 때 싸운다고 치면은 못 이겨 미호크 얘네 이겨? 근데 이거 한도 끝도 없겠는데 이거 어떻게 다해? 이거 어떻게 다해? 이거 어떻게 다해? 생각해보니까 미호크 이겨? 칼로 썰어? 아카이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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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로 썰어? 얘랑 얘랑 칼이잖아 누가 더 쎌거 같아 둘이 붙으면 미호크 아니야? 근데 나 이거 어디서 들었거든? 얘 누구야 o 샹크스가 팔이 없잖아 하나가 어디서 가져와서 붙인다는 얘기가 있어 아 진짜로 뭐 무슨 원피스 막 유튜브 막 이런데서 팔 가져와가지고 붙인데 막 무슨 무한의 주인처럼 무한의 주인 시라처럼 시라 알죠 시라 시라처럼 붙인다는 거야 칼로 싸우면 미호카이고 총쓰면 샹크스가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원래 샹크스가 무슨 뭐 엄청 센 검이 있는데 얘를 얘가 그 검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되면은 이제 지옥 시작이다 근데 이게 뭐 기계도 있고 막 하니까 키드같은 애들 팔이 없는데 실제로 기계 팔로 가지고 다니잖아 불가능한 건 아니야 진짜로 어 후원 감사합니다 샹크스 어딨어 어딨어 어? 아무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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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으면은 나는 미호크가 이길 것 같아 왜냐하면은 얘는 사황이 사황이긴 한데 사황이라고 무조건 칠모의 상요한이라고 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미호크는 뭔가 좀 칠모의의 자랑 칠모에서 이 정도 인물을 배출했다 그 시골마을에서 그 플랜카드 걸듯이 그런 느낌이어야만 해 그래서 얘는 좀 쎄야만 해 그래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야 그 원수인데 지금 현직 원수인데 미호크를 이길 수 있냐 얘는 그 어떤 그 집념 이것 때문에 이제 원수가 된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면은 전투력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요쯤에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요정도 그리고 오뎅 오뎅은 실제로 얘보다 쎄죠 여기 있고 빅맘 빅맘하고 카이도우랑 같이 좀 약간 비교가 많이 되는데 둘 다 피지컬이 좋아요 그죠 근데 웃긴게 뭔지 알아? 얘는 열매를 안 먹었어 열매를 안 먹었는데 먹은 애보다 훨씬 튼튼해 보여 그치? 근데 다만 빅맘은 더 튼튼하고 센데 아 소울소울 열매 먹었구나 아 죄송 더 센데 멘탈이 안 좋아 얜 좀 불안정해 얘는 좀 얘는 그래도 좀 상식인이거든 비어 좀 약간 비열하고 막 이런게 있는데 상식인이야 상식 있어 자기 안에 상식에서 돌아가 근데 얘는 폭주를 해 그래서 이게 리스크가 좀 큰거 같애 근데 일단 이건 그냥 전투력 비교이기 때문에 폭주하고 얘는 또 그게 있잖아 나폴레옹하고 걔랑 헤라랑 다 있잖아 그거 세 개랑 해가지고 하면은 아무래도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둘이 막 싸우는데 얘는 아 얘 뭐야 무서워 이런 느낌이 이런 생각을 한다라면 빅맘은 그런거 없을 것 같다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고 오뎅하고 이렇게 붙으면은 빅맘이 더 세지 않을까? 근데 오뎅이 솔직히 말하면 좀 말이 안 돼 얘는 너무 미화가 됐어 옛날 에피소드 보면은 말이 안 돼 막 뭐 튀기 튀기는데 막 가만히 있어 그냥 아 진짜로 그걸 설명서에 의하면 이거야 아 진짜 사실상 이거야 왜 그런 줄 알아? 로저 배에서 샹크스가 있었죠 신수연 배에 오뎅이 있었죠 애초에 이렇게 둘이 비슷한 급인데 얘는 1번대 대장이었어 근데 얘는 뭐야 그냥 일반 선원이었어 물론 나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뭔가 좀 더 그 그게 있지 않을까? 아 2번대 2번대 대장이었어 그것도 견습 그것도 견습 아 후원 감사합니다 오뎅이 누구 이겼냐면은 카이도우 개 아프게함 카이도우가 그래서 진건데 비열하게 이김 그래서 여기 사실상 퍼포먼스 그럼 포스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도 좀 올라 포스면에서 봤을 때 여기까지는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사실 이렇게까지 아니 왜 만화에서는 진짜 거의 지존으로 나와요 아 만화에서 엄청 편해암 실제로 흰 수염에서 졌다 아 맞아 흰 수염을 넘을 수가 없네 후원 감사합니다 나 여기까지는 올라간다고 봐 오뎅이 요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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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황 아카이누는 이기나? 아 아카이누가 센지 모르겠어 봐봐 사황을 사황을 원수가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죠 왜냐면 원수가 해군의 대장이니까 근데 얘는 얼마 전까지 3대장이었어 대장하고 사황하고 붙으면 비등비등한 느낌이잖아 그치 좀 그러니까 얘는 원수가 된지 얼마 안됐단 말이야 흠 그니까 얘는 좀 요렇게 가주는게 요렇게 가주는게 맞지 않나 얘랑 얘랑 간발의 차이로 며칠에 걸쳐서 싸워서 된건데 요렇게 넘겨주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여기까지 교통장진 인정하시죠 백비트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얘를 얘네가 도망갔잖아 아 근데 오뎅은 여기 맞는거 같아 진짜로 샹크스보다 약하게는 느낌이 안들어 그니까 얘가 요 아래에 있는 애는 다 펼거 같아 자 S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SSS SSS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아 샹고쿠는 여기 맞아요 전성기 기준으로 가는거에요 샹고쿠 이거 맞지 자 S 루피 루피랑 검은수염하고 지금 현재 최고 전성기 때 비교해보면 검은수염이 아직은 더 센거 같아 검은수염이 아직은 그죠 얘는 지금 좀 약간 진적이 없죠 신수염한테 좋털린거 있었나 아 마젤란 마젤란한테 좋털졌죠 근데 마젤란도 옛날 때 마젤란이지 지금 얘는 더 세졌잖아 그치 얘 최고 셀 때랑 얘 최고 셀 때랑 보면 또 그거 아니야 자 그러면 드래곤 드래곤하고 루피랑 하면은 아직은 그래도 드래곤이 더 세지 않을까 싶어 한 한 집단의 수장이기 때문에 요렇게 요렇게 요런 느낌들은 좀 올려주는게 낫지 않나 이렇게 고마워 감사합니다 올려주는게 수장이니까 여기는 원피스는 수장이면 무조건 세요 근데 혁명국이라 나오는 큰 단체 수장이니까 여기까지는 가야되지 않나 쿠잔하고는 요렇게까지는 가야되지 않나 요렇게까지는 요기까지가 더블S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요기 요긴데 아직 얘네가 쿠잔하고 얘네랑 맞먹는다 3대장급하고 맞먹는다 그건 아닌거 같아 그럼 검은수염에 올려야돼 카이도우랑 비슷한 쪽을 찾아보면 돼 루피가 계속 털리잖아 빅맘하고 얘 둘 다 털렸잖아 자 아무튼 레일리 레일리 전성기 때 루피보다 쎄을 것 같아 그쵸? 후지토랑 루피보다 쎄 것 같아 키자루 루피보다 쎄 것 같아 마젤란 마젤란은 지금 좀 애매해요 마젤란은 루피가 그동안 너무 쎄져가지고 이제 마젤란 해볼 만할 것 같아 물론 상성이 안좋긴 한데 그냥 팩이 두르면 되죠 근데 요기 요것도 등급이 이게 맞냐 이거야 얘는 이제 수장이 아니니까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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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지 않냐 이거야 딱 여기 수장선까지 딱 그거 그리고 요기 맞고 조로랑 루피랑 비슷한데 키드 앤을 하 마젤란 마젤란하고 조로랑 누가 이길 것 같아 근데 조로가 질 것 같지 않거든 나는 조로가 이길 것 같거든 그죠 키드랑 마젤란 키드죠 아니다 아 아 마젤란 이길 것 같아 마젤란 이길 것 같고 음 엔엘 뭐 또 베베크만 베베크만의 여기 맞는 것 같아요 킹 퀸 카타쿠리 요건 맞는 것 같고 루피가 카타쿠르 이겼죠 킹은 아 나 끝까지 싸운걸 못봐가지고 살짝 뒤로 가고 엔엘은 아 퀸이 개털렸다고? 조로가 킹 이겼어요? 왠지 이게 어때? 엔엘하고 3대장하고 붙으면? 비슷한 급일거 같은데? 3대장하고 이거를 좀 기준을 정하긴 해야돼 만화책 기준으로 그냥 현상금 루피 그정도 강함에 털린걸로 하면은 또 근데 또 그 대지 눈이 안좋았던 것도 있고 뭐지? 일단 요정도인거 같아요 요정도? 요정도? 밴베크만? 요정도? 요정도? 밴베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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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 감사합니다 소원 감사합니다 요정도? 깔끔하죠? 교통중이 너무 깔끔하네 네 마젤라 카타쿠리 카타쿠리가 견문색이 너무 사기야 얘는 A급에서 짱인거 같애 키드 키드는 얘네 못이기죠 카타쿠리가 딱 여기 걸치나?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까지 딱 카타쿠리가 조로 이길거 같애 이게 너무 쎄 이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견문색이 미쳤어 그러면 딱 마젤란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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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디 도플라밍고가 키드보다 쎄죠? 솔직히 그죠? 퀸보다 쎄? 상디가 퀸보다 쎄다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얘는 상디보다 쎄거 같은데 얘 상디가 지금 엄청나게 파워업했겠지? 그럼 요정도가 맞는거 같은데? 아 얘 일로 가라고? 그건 아니..아닌듯? 도플라밍고가 얘 이겼을때랑 얘가 얘 이겼을때랑은 다르잖아 같은 상디가 아니야 딱 요정도? 아니면 딱 요정도 딱 요정도 어때? 마셀란.. 아 마셀란 여기 맞나? 피쇼 타이거! 맞어? 성지 마..마..마..마라 좋아? 말이 좋아? 가서 턴..턴.. 피쇼 타이거 피쇼 타이거 내려야죠 내리고 깽판은 누구나 칠 수 있어 내리고 로브루치 아직은 여기..여기에다가 담을 땐가? 근데 그.. 밀어주는 느낌 보면은 여기 A는 맞는거 같거든 나는? 루치? 루치 A는 맞아 솔직히 그죠? 왜냐면 CP0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는데 여기까진 가야되지 않나 칭자오 칭자오 칭자오는 가푸 에.. SSS.. 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거지 A급 맞는거 같습니다 A급 맞아 봐봐 가푸한테 한 대 맞아가지고 부러져가지고 조졌죠? 근데 다른 애들이 만나서 조져질거 같아요 딱 봐서 가푸 만났는데 퀸 실제로 빅맘한테 대가리 찍혀가지고 기절했죠? 빅맘 수준에서 정리됐죠? 상디? 가푸가 주먹 날리면 다 기절하죠? 다 기절 안할 애들이 없어 지금 가푸가 주먹 한방 날리면 그쵸? 다 기절이죠? 다 여기있는 애들 그렇기 때문에 A 맞는거 같다 나는 그쵸? 진베 스무디 크래커 크래커가 센데 얘는 못봐서 모르겠어요 위불 위불도 못보면 빼자 못보면 빼 안 돼 드래곤도 빼야되는데 요정도? 요정도로 볼게요 요정도 2 마루코 페로스페로 2 로우 마루코가 좀 낮죠 지금 보면 여기까진 가야되나? 그럼 얘가 여기면 로우드웨이로 로우는 이렇게 옆에 비치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둘이 붙으면 로우가 이길 것 같단 말이지 페로스 페로 근데 얘네가 맞다면 얘도 올라가야 돼 맞죠? 얘가 얘네한테 뒤질 게 없어 근데 얘는 남들이 공격하면 다 터지더라 내릴까 얘는? B까지 내려? 장성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A는 여기까지로 정리 괴승 우루지 장성을 물리쳤어 금은 올려? 근데 얘한텐 털렸어 금은 내려? 야속 야속은 그냥 한 요정도 할 것 같아 누구야? 사보? 하... 사보 킬러? 페로스 페로 더 내리라고? 아 얘 센데 하나 더 내려 킬러 킬러는 여기 맞는 것 같은데 나는 킬러 오히려 올려야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렇게 여기 이렇게 징배까지 여기 징배까지 끊어 징배까지 끊어 사보 킬러 어 이거 할매가 맞아? 할매 맞아? 할매 쎄? 할매 몰라 아 이거 뭐 그냥 도플라밍고가 도망갔다 원툴이야 할매가 그냥 귀찮아서 도망간 걸 수도 있고 그죠? 할매랑 싸우고 있으면 지원이 계속 오니까 뭐 포위를 잘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몰라 이유는 그냥 할매 나타났다고 도망간다 그냥 할매랑 가프랑 동기죠? 근데 제 누차 말하잖아요 가프랑 동기인 훈련소 동기부터 이등병 동기 자대동기 어? 보직 옮길 때마다 다 동기 다 그 훈련소에서 같은 거기서 나온 다 모든 애들이 다 가프급이냐고 어? 막 21기 있으면 그 다 그 동기들이 다 가프급이에요? 아니잖아 동기는 말이 안 돼 그리고 얘도 몰라 얘도 몰라 얼마나 쓰는지도 모르겠어 사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카이도랑 합을 좀 맞추려면 새 등급까지는 따라와줘야 맞지 않을까 정도죠 킹퀸이 너무 너무 높나? 그래도 사황 간부인데? 근데 얘네가 진짜 난 얘네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그냥 뒤에 나와서 전투가 너무 단조로워 앞에 나왔으면 아론처럼 멋있게 싸웠을 텐데 돈클리크처럼 멋있게 싸웠을 텐데 그냥 현상금 펀치 카타쿠리는 근데 좀 멋있게 싸웠어 카타쿠리는 요정도 요거요거 얘네들도 얘네들도 이거 맞아요? 여기 맞아? 내려야 될 것 같아 그죠? 맞아? 얘도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아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아 피셔타이거 이거 맞아?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쭈루 맞아?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위불? 위불은 여기 맞는 것 같아 여기서 좀 올리자고 여기서 잭 맞아? 그래도 얘네한테 따라가줘야 된다고 생각해 한 칸은 따라가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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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얜 뭐야? 얘네 여기 있을 때 애들은 아니야 솔직히 그치? 시류 시류 마잘란 동급이니까 올리라고? 시류가 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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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요게 맞는 것 같아 아니 요게 맞는 것 같아 요게 마잘란이 아래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얘도 만나러 가고 얘도 내려가고 그리고 이런 초신성들? 에이스 올리라고요? 에이스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에이스 올리는 게 맞고 행코? 올릴려 두려워네 캐번디쉬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캐번디쉬는 킬러한테 꿇릴 게 뭐 있어? 그쵸? 괴승 오르지 좀 눈치 없는 것 같아 계속 물으지 여기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에이스보다 위는 아니야 솔직히 근데 캐번디쉬는 에이스보다 셀 것 같 따고 생각해 킬러? B의 시류가 좀 더 앞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사보? 에이스랑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다는 얘기는 에이스랑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에이스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 올리려면 그렇게 돼야지 아 이게 맞지 위브를 뒤로 보내고 사보가 에이스까지 올라간다고? 에이스보다 세다고? 사보가? 그건 아니야 아 비슷해 둘이 친구는 원래 같이 좀 비슷한 게 있어 사보가 에이스보다 셀 듯? 사보가 마르코급이란 얘기야? 아 후원 감사합니다 루치를 뒤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 앞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이 정도? 그리고 에이스 여기 이런 느낌? 캐번디 씨 시류보다 더 세다고 생각해 야속? 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 스무디? 아니 맞아 아 맞아 캐번디 씨 아니 개쎄 아니 진짜로 아니 얘 핵가닥 돌면 다 베어버린다니까 마르톨로메오? 마르톨로메오는 어딨어 여기? 여기 있고 캐번디 씨 뒤로 보낼게요 딱 에이스 딱 이 정도 마르톨로메오가 더 낫지 여기 징베랑 에이스 결투에서 비기지 않았나? 근데 얘는 더 못살았잖아 더 못살았잖아 왜냐하면은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그때 당시에 비겼다는 걸로 하면 안 돼 왜냐? 루피도 다단하고 다툴 때 비겼어 그럼 다단을 같이 넣어? 아니야 그건 얘가 성장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 최고 다 전성기 최고 기량일 때 올려놓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애들이 다 성장했기 때문에 에이스는 좀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해 에이스는 요렇게까지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C까지는 자 이렇게 위불 요거 요거 요거는 인정하시죠? 여기에 얘네가 이제 에이스보다는 셀 거 아니야 얘네가 그럼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해 T7을 올리라고요? 아 T7 에바 떨지 마세요 T7을 왜 올려 얘네 그 T7 간부들이 문젠데 보여준 게 없어요 T7가 이거라고? 왜? 상황이라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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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없어서? 상황 근데 그냥 급으로 맞추면 버기도 올라가야 돼 솔직히 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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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8 T8 T7 T8 T7 T8 T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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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깄네 버기도 올라가야돼 칠무회인데 전 칠무회잖아 저는 딱 여기까지만 자를게요 음.. 그래도 좀 세다고 할만한 애들 B까지는 끊어야되는데 나머지 없죠 그래도 적당히 쓴 애들 적당히 쓴 애들 딱 여기 이만큼 C급까지는 비스타? 마젤라이랑 상디 랑 바꿔달라고요? 상디가 퀸 이겼다며 아 비슷한데 카쿠는 나중에 CP0으로 또 나와가지고 바르톨로메오는 센데 여기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해 오히려 여긴 초신성들이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스크래치맨 아프랑 호킨스 남이 제우스가 있으니까 남이가 여기 맞지 않나 우르진은 왜 이렇게 세 보이지 딱 여기 쯔루 쯔루 여기 쯔루는 여기 맞는 것 같아 되게 약해 보인다 그냥 요정도 여캐 중에는 남이가 제일 세지 않나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빅맘 있네요 빅맘 다음으로 이장이지 않나 아 너무 어렵다 이게 왜 어렵냐면 완결이 안나서 그래 완결이 안나서 그니까 봐봐 뭐 이런 애들이 엄청 많아 김판석 김판석 뭐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뭐 누구야 마성지 뭐 이런 애들 센지를 모르겠어 그냥 그런 애들이 한 50명이 더 있어 100명 50명 할 수가 없어 해왕류는 이게 없네요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벌써 3시네 아우 미친놈 자 아무튼 대충 이렇게 S급에 요렇게 있고 SS에 요정도 있고 요정도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그러지긴 했는데 한 것도 없는데 I급 여기 이제 써니오 미만 잡 써니오 미만 잡 자 이게 이게 너무 사진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대략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고잉 메리오 미만 잡 고잉 메리오 못 부시는 애들은 다 아래에다 놨어요 자 마지막 카야 토끼 도크큐 동사한 사람 벗겨진 양말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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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